마운트앤블레이드 워밴드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아 사실 방금 마운트앤블레이드 워밴드 배너로드라고 했어요? 아 정신 못차렸어 큰일났어 계속 찾아봤거든요 제가 어제 중간에 판타지게임 하나 낀다고 했잖아요 마땅히 할게 없더라구요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새로운게 없네 진짜 하던걸 또 해야되나 난 신작게임만 하고싶은데 신작에 요즘 너무 빠져있어 신작하는게 너무 재밌어서 마땅히 할게 없네요 또 학생도 하려고 보면은 꼭 이래 저는 뭔가 좀 아다리가 맞거든요 게임 하나 끝나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뭔가 할만한게임도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드래곤볼 제트 카카로트 그 신작 나와서 그거 하고 다음 엔딩 보고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다음날에 워크래프트 3 리포지도 나오고 이런식으로 아다리가 맞았는데 근데 어떻게 막 디비니티 끝나니까 배너로도 나 할 때 되고 뭔가 좀 안맞거든요 지금 이거 굉장히 안좋습니다 다 잡은거 아님 오늘은 그래도 이 게임을 열심히 해야죠 한번 중간 작업하고 들어가죠 저번 시간에 이쪽에 성 두개를 손에 넣게 됐고요 내가 먹은게 아니지만 어찌됐든 없게 됐고요 온 그리고 뭐 이제 부대수가 굉장히 올라가서 정말 강해졌죠 전간 이제 비교도 안되고 어지간히 이제 강하게 오지 않는 한은 밀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라를 세우려면은 이 가론토르성이나 오르티시아 이쪽 도시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뭐 사레고가 먹힌다거나 어 샤라가 먹히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긴 이제 사마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아 이 게임 처음이기도 하고 저의 이 게임 최종 목표는 천하통일보다도 숙련도 275를 찍어서 그 양손검을 이제 엄청 빠르고 강하게 휘두르는 거 1순위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자마자 에너지가 없네요 큰일났죠 거기 도망갈데 없을텐데 꾸준히 명성 쌓아주면서 우리 애들 병사 병질이 아 보병이랑 공병이랑 밸런스가 괜찮네요 야 산적을 공병으로 표시해 놓는게 너무 끔찍해 공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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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짜리 두 창을 던져서 잡아주겠 그렇지 말 튼튼한 것 봐 아 이게 안 맞아? 아 이게 안 맞아? 이거 좀 뇌절인데 그렇지 이제 16000원밖에 남지 않았어 다 잡았니? 아이고 그걸 왜 묻혀 아 주웠구나 아이고 돌멩이 겁나 던지죠 우리 애들 방패병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8000원 추가요 9만원짜리 검을 써야겠구만 더러운 투창맨들 방패 깰 수 있긴 한거야? 방패를 한번도 못 깨봤는데 나 꽤 강한거 같은데 방패를 한번도 못 깨봤어 아야야야 방금 투창맞은거 백단거 싫어합니까? 바로 전투불용 됐잖아 어떡할거야 이거 이거 돌멩이 안 맞아도 간다 아 아니 크로스 카운터라니 대단해 빨리 더 잡아주세요 어 치료사가 한건 올렸군요 환자가 없어서 좀 쎄서 환자가 없으니까 적을 환자로 만들어서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 잘 봤구요 그것보다 지금 저번화의 조회수가 저저번화의 절반이 됐거든요 참고로 1화 조회수가 지금 기준으로 1300인데 2화가 200이 안됩니다 베너로드 어? 오랜만에 마블하나 이걸 또 하네 이게 2가 나왔나 하고 눌러보고 아 1이랑 똑같네 바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손절해버린거 알고 있습니다 1화가 상상 이상으로 제가 1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벤드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 게임은 장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내 생각에 스카이림 2가 나오면은 여기서 한번 제 인생 사상 최대 조회수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디지몬에서 나오던가 여기 스카이림 엘더스쿨 6가 나와도 아 나 이거 파란 나포로? 식사라도 그걸 못 이길 것 같지? 디지몬을 디지몬이 너무 강해 배짱간에서 좀 올려봅시다 사실 이제 뭐 전쟁이 굳이 끼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해먹을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굳이 낀 다음에 이제 명성이죠? 돈이랑 아 돈도 좀 있고 장비 맞추거나 이렇게 이제 길게 가는거 장비 맞추는 데만 며칠 더 걸릴 것 같고요 동료들 다 풀템 맞춘다면은 명성 올리는 것도 며칠 걸릴 것 같고 게임이 좀 그렇죠? 아예 그냥 여기서 작업을 들어가야되나? 근데 이게 예전에는 공방을 뭔 깡으로 덤비는거야? 아니구나 덤비는게 파돈이 볼까? 옛날에는 공방을 모든 어 10명 72명이네요 도시에 지어놓으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성하기 정말 편했는데 아니 그 나라 세우기 정말 편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내가 도시를 안갖고 있으면은 공방 수입이 전혀 안 들어오는거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급하게 이제 나라를 세웠다 원처럼 원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방 수익만으로 충분히 이제 병사를 보충하면서 힘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와 잘 싸운다 얘네들 이 투에서는 이제 공방 수익이 없으니까 내가 아예 돈을 많이 갖고 있던가 잘 살아남을만한 방구를 마련을 해야겠죠 오 얘들아 잘 싸 봐 너무 아파 넌 난이도가 높... 난이도가 만약에 낮으면 진짜 쉽겠다 근데 어 솔직히 지금도 병질 같은 거 따지면 나 250명까지는 이길 것 같거든요 진짜? 아야 너무 아프잖아 왜 이렇게 잘 싸워 난 이렇게 돈 덕지덕지 말라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250까지는 되는데 아 이게 저기구나 내 생각에 아 잘 싸운다 야 징지병이 한 송금 쓰는 애들한테 지면 어떡하니 급이 다른데 우리 애들이랑은 이렇게 해줄래? 나 저거 잡아야 되는데 8,000원! 그렇지 16,000원! 아 16,000원 아니지 32,000원 3만 아 저걸 못 잡네 잡았고 만약에 난이도 낮은 걸로 했으면은 솔직히 이번에 가문 레벨 4 찍은 시점에서 온 세상이랑 다 전쟁에도 이기겠다 진짜로 내 생각에 받는 데미지 그거 들어가 있으면은 길게 안보고 진짜 만명이랑 싸워도 병사들 병사들을 리젠드는데 붙여놓으면 다 죽일 거거든요 이게 체력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1보다 이제 방어력이 좀 성능이 떨어졌죠 이래서 그런지 오히려 체력이 2배가 되면은 2배라기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데미지가 감소가 되니까 진짜 세겠다 난이도가 난이도별 차이가 너무 쉽해졌어 원래 이제 낮은 난이도가 재밌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쉽게 즐기는 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조금 불안하네요 사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굳이 최고로 안해도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약간 이제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지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이러면 이제 난이도 간에 격차가 너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은데 졸려서 그래요 야 야 개 쓸모없어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잔잔하게 해야겠네요 마치 이 칼라디어에 주민이 돼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조근조근하게 하겠습니다 앱초에 이거 너무 길거든요 지금 게임이 내 생각에 지금 해도 이 템포로 계속 하려면은 한 3일은 형태 고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너무 키워도 내가 발라낼 때 힘들고 너무 줄어들어도 내 수익에 이제 부담이 되니까 공방 같은데 위험해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문 레벨을 계속 올려야겠네요 너무 끔찍하다 근데 점점 돈 쌓이는게 가문 레벨이 이번에 올라가서 병사가 늘고 전투도 안정적으로 변하고 돈도 더 많이 쌓이고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다 돌아야 되잖아 웹을 석궁병이랑 경보병 이렇게 가져갑니다 차라리 사막이랑 나거나 이 숲에들이랑 나면은 내가 사용할 땅을 더 개척을 할텐데 애매하게 났어 만약에 내가 펜카녹을 먹는다면은 진짜 이거 아래꺼 다 버려도 되는데 애매하네 반란 일으켜서 얘네랑 화평 얘네랑 약간 이제 같이 이제 동맹을 해서 치면은 좀 빨리 반란 제압하고 내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짜봐야 될지 모르겠네 아예 이게 처음이니까 원래 이제 원의 문제점들을 좀 개선을 하잖아요 투에서 투에서는 이게 후반에 너무 지루한게 약간 이제 위기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정통성을 확보를 해두고 반란을 느끼면은 적들이 뭐 함부로 여러 나라가 덤비지 않으니까 좀 과하게 안정적인데 그래서 그 과하게 안정적인 게임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성전하고 수성전하면서 천통을 하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나가 떨어질 겁니다 아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 후 응 그리고 너무 원은 심한게 천통하면은 원에서는 결혼하면은 이벤트씬이 나왔잖아요 결혼하면 막 축하해주고 귀족들이 와서 근데 그런게 없었어요 원에선 천통을 하면 그냥 창 하나 뚝 띄워주고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그치요 이러니까 너무 약간 이제 사람 입장에서 조금 그런데 빨리 잡아줘 나는 널 데려올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안하다 잡아먹으려 그랬는데 실수로 잘못 눌렀네요 근데 이 2에서는 아마 그러한 점이 이제 개선이 돼서 국가를 세운 이후에도 위기를 줄 것 같거든요 뭐 다른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내부 반란이 있다던가 좀 더 이제 정치적으로도 차이가 난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요 괜히 어줍지 않게 반란 일으키고 나라 세웠다가 한 번에 말아먹으면은 일주일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와 로타이에 다 모여있는 것 봐 극혐 몇 명이야 영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3명 있어 영주? 와 미쳤다 야 고문기기인데 여기 있는 거 다 나오면은 300명 순직하게 죽을텐데 스탠나브 스탠나브 먹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고 있거든요 얼리옥세스 처음 당시는 뭐 당연히 1.0이었겠죠 지금 1.2 1.2 몇인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방송 첫날에부터 이제 거의 매일 했는데 계속 버전업이 된 걸로 알거든요 이거 아싸리 그냥 조금 다른 게임 섞어서 하면서 좀 더 버전업 되는 걸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네 매끄럽게 게임 하려면 나는 그 세이브 파일을 지워진다는 걸 듣고 이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엠도 깨놓은 거 다 날아갈까봐 바로 다시 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그쵸 버전업이 되고 있는데 내가 게임을 계속하면서 뭐가 꼬인다던가 지금이야 뭐 내가 나라를 세운 게 아니니까 원래 게임 만들 때 아무래도 좀 이제 후반적인 요소를 나중에 미룰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다른 게임 섞어가면서 천천히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엔딩까지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중간에 오야 그만 던져 버그 같은 걸로 어떻게 게임 터져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워스오드 할 때 마운트웬블레도 워스오드 모드 할 때 이미 한번 아야 날씨 변경하는 거였나 거기에 꼬여가지고 완전 세이브 파일이 망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게임 진행이 안 되고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텀을 두면서 하던가 안정적으로 하던가 해야겠네요 괜히 어중간하게 쭉쭉 진행했다가 어? 이 뒤는 안 만들었는데? 뒤로 안 만들었지롱 하고 바로 이제 세이브 파일 망가지면은 너무 끔찍하니까 아 근데 어떻게 이 수변을 여기 다 먹었냐 북부 제어까지 넘어갔네 스터지 아닌가 얘네도 많이 뺏은 걸로 아는 음 스토지아 멸망했네? 언제 멸망했대? 잠깐만 언제 멸망했어? 이건 우리 영지밖에 못 보잖아 스토지아 여기 있다 전력이 없어 126이야 우리 전력 5000이구나 북부는 서부 너무 없다 근데 서부가 진짜 없는데 서부 땅 어딨어? 서부도 망했냐? 아아 로타이가 있구나 도시 하나에 저거 다 몰려있네 와아 스토지아 도시 하나도 없는거 영지가 없는거 아냐 나라가 근데 안 망했네요 잘도 망할 법한 듯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나 아직도 안 쉬었냐? 쓸모가 아프네 저거 하려면 많이 쳐줘야되는데 쉬는게 너무 싫다 독부제국이라고 했으면은 사실 로타이네? 로타이만 남았네? 열심히 해야겠구만 저거는 내 생각에 손도 못대고 가면은 내가 그냥 죽는거고 사실 쟤네랑 싸우는건 너무 위험하죠? 돌아가서 장비를 구하던거 하겠습니다 내 장비는 됐고 검사 장비도 다 맞춘거 아닌가? 이정도면? 투구랑 장갑 신발을 맞춰야되네 근데 장갑이랑 투구는 이미 최고당기꺼랑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용맹한 애를 맞춰줘야겠네 부세베도 센가? 무섭은 건방이니까 됐고 용맹이를 맞춰줘야겠네 용맹이를 투구랑 어깨부터 둘중 하나밖에 못맞추네요 가격을 생각하면 우리쪽에서 투구를 사야겠습니다 방으로 42자리를 정신 못차리다가 말아먹지 않으면 되니까 오늘은 잔잔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싸리 그냥 반란 일으켜도 솔직히 오늘 반란 일으켜도 내일 반란 일으켜도 똑같거든요? 그니까 아예 지금 며칠을 쳐버려야되기 때문에 게임이 버그로 터진다니서도 내가 터뜨려가지고 그만둘 수 없으니까 기반을 닦아놔야겠죠 아 진짜 이거 너무 불안하다 그냥 오픈이면은 이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냥 할텐데 하다가 버그때문에 안될까봐 너무 불안하네 투구 없냐? 아마 6원이면 엄청 싸네 투구는 40자리면 안쓰는거죠 얼마냐? 7원이면은 살만하죠 와 아슬아슬하게 넘는 것봐 너무 역겨워 이거 40마리 70마리 110마리 여기 50마리 160마리 162마리 무기 팔자? 어때 야 무기 팔아도 거기서 어기네 보급해서 빼야되나? 차를 왜 이렇게 많냐? 어? 아 공물은 있어야 돼 아 철 이거 팔 수 없는 금액인데 이씨 무기도 별로 안먹네 공물이 좀 빠져야겠다 야 아마는 갖고 가야지 남는건데 야 말이 160마리가 있는데 저건 못들어? 사로로 가죠 어차피 전쟁나기 전까지는 로타이 가는건 너무 위험하고 로타이 갔다가 말아먹으면 또 한시간동안 개고생해야되니까 나한테 필요한건 삽시다 아 40이면 안되죠 이거 사는것도 일이야 쓸데없이 힘들어 건보다 방패가 더 비싼거겠다 한손무기는 물을 안떠왔네 아이쿠야 아이쿠야 하아 물고기 20원 음 40일 안되 1만 더 높아야돼 무조건 단 1점도 양보할 수 없어 그 1점 땜에 죽는거야 그 1점 땜에 죽는거야 1도 양보 못해 아이고야 너 왜 정지했니 도착했냐 벌써? 모기좀 봐봐 하아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아 근데 이거 보너스 받아도 안좋다 100%이상 보너스 받아도 내가 낀게도 좋네 9만원짜리야 9만원짜리는 9만원짜리다 공방수익이랑 성수익까지 하면은 꾸준하게 흑자로 들어오고있어 돈 시간이 흐를수록 돈은 들어오니까 병사 174마리의 정의부대를 운영하면서도 오히려 흑자가 되는 나 미친게임 수비병력을 더 올릴까 성에다가 어차피 이짜매 그럼 이제 징지병을 좀 넣어야겠다 징지병이 유지비가 덜 먹죠 그리고 전투력도 솔직히 여기 블러디에 의한 전투력이 너무 세서 징지병이 창이니까 어레이죠 아 애매하네 예를 들어 몇 도시 안 남았는데 이렇게 나라를 다돌아도 얻을까 말까요? 좀 뇌절인 것 같다 하루에 식량 팔식 먹고 와... 킹갓검 또 나왔어 와 투구 사야지 아 고민되게 왜 이런걸 주는거야 만원짜리 검길에 바꿔줄까? 검사? 아... 보너스는 사실 받은 안 하다 그냥 돈 더 쓰고 좋은검 주는게 낫네 하지만 일단은 투구로 갑니다 만원짜리 검 끼는 애보단 여기서 투구지 용맹한 자 믿고 있는다 너를 위해서 산거야 와... 미쳤다 어깨 그 워러드거 주고 신발이랑 바꿔주면 되는데 솔직히 신발은 안 맞을 테고 격투 보병이니까 누가 발가락을 때리겠어 격투기도 아니고 격투기에서도 발은 안 밟지 않나? 음... 자 그럼 은신처 하나씩 깨면서 잔잔하게 오늘 장비를 맞추도록 하죠 동료들이 강의 질 시간을 줘야지 원래 위에 올라선 자로서 동... 주변을 살펴야 되거든요 길을 맞춰 가야 됩니다 부대야말로 진정한 파티플레이이기 때문에 등을 맞대고 적을 잡는 파티플레이이기 때문에 동료들도 파워업을 시켜줘야지 제가 편하게 게임을 하겠죠 언제까지고 게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저 도시 성 공성전 하면서 다 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계속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동료들한테 에... 부처를 맡겨야죠 위험한 데는 동료들을 보내서 내가... 지금까진 내가 다 가고 있지만 이제 센터 동료들이 가줘야죠 아유 잘한다 야 약탈자 아니었냐? 뭐... 여섯 개 던지냐 아 왜 이렇게 잘 먹었지 뭐야 아 나 이제 이긴 걸로 해주지 않을래? 아 이긴 걸로 해줘 뭐야 너 맞추기 힘들어 나 숙련도가 너무 낮아 아 마지막 4만원 또 또 또 또 또 숙도적 5명 맛있겠구요 근데 원보다 양손검이 훨씬 센 것 같네요 에 양손검이 사실 솔직히 양손검 잘 안 쓰죠 에 진짜 본격적으로 싸우려면 무조건 방패를 들어야 되니까 지금 화살을 무빙으로 피한다는 건 말도 안되고 제대로 적들 많이 있으면은 완전히 하늘이 화살로 다 변하기 때문에 앞이 안보일 정도로 그러지 일대일 한번 뚝시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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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옛날에 이제 싸웠어도 충분히 강했는데 어디보자 우리 성 근처도 한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싹 청소해줘야죠 밝은 날 돌아가서 어두운 날 내려오게 생겼네 산적 여섯 명 여섯 명이면은 바로 해주지 않겠는데? 싸워주지 않겠는데? 가봐 한 명만 있는거 아냐? 아.. 아 이렇게 당하는구나 9만원짜리 검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다 이제는 진짜 한손검 보다 훨씬 센 거 같애 거기다 보너스 주잖아 어 뭐야 좀 튼튼하다? 9만원짜리 검물 상대로 내가 이겼는데 왜 안 끝나는 거죠? 산적 두목들을 컬렉션으로 모으고 있어 싹싹 쓰리 쓰리 담짝 담짝 2만원이나 모였고요 아.. 겁나 많아 이건 내가 못 이기겠는데? 진짜 그 275 그거 찍으면은 다른 애들이랑은 뭐야? 진짜 쿠자이트 사막이들이네 빨리 가야겠네요 다른 나라랑은 이제 상대도 안 되겠다 아 다른 나라 뭔소리 한거야 다른 이제 일반적인 적들은 상대도 안 되겠다 근접전투 하나만으로는 진짜 세겠는데 275하면 무기 자체가 더 빠르고 강한데 왜 그렇다고 해서 무쌍이 될지 모르겠다 와.. 누구야? 서전트 저렇게 눕혀? 제일 튼튼한 애 아냐? 가자 너 믿는다 용맹 환자도 있고 검사도 있어 솔직히 이거 밀리면 안 돼 근데 검사 어디 갔냐 누웠냐? 내 노거리까지 사이에? 아 야 잠깐만 이거 아니다 용맹 환자 누웠다 야 얘들아 못하냐 아 야 왜 이렇게 힘든 애 뭐야 실이 85속도검보다는 데미지가 안 되나? 아 허허 그냥 저밖에 못 죽였단 말인가 많이 누웠구만 한 명은 없네요 비었네요 그래도 병질이 나름 올라갔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정면전 하려면 역시 보병이 있어야겠지 석궁병은 이미 정의가 많으니까 아예 이제 트락 트릭토리아 트락토리아 트락토리아 트락토라이 토라이 일본 일본스럽네요 뭔가 이 성은 이 성은 근데 음식이 없는 것 같다 식량이 없어 개 쓸모없네 이거나 만들어 두배로 굳이 해줄 필요 없지 남는게 시간인데 적당히 대기해서 적들이 이제 어느 쯤에서 싸울지 이제 연장이 정해지면은 내려가서 붙어봐야겠네요 라게트가 무사한거 보니까 아 얘네랑 언제 전쟁 났어? 아 얘네가 아니라 얘네구나 아아 자꾸 헷갈리네 쟤네는 내가 어떻게 어디서 여기서 나설 필요도 없잖아 저기 있으면은 로타이 갈 순 없고 어떻게 제오니카를 가야되나 아싸리 발가르드는 왜 갖고 있는거야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나봐요? 나라가 사라졌다고 안뜨네요 떴는데 내가 못본건가? 나라가 사라지면 좀 크게 뜨겠죠? 아무리 얼리역스여도 나라가 사라지는게 얼마나 중요한건데 쨔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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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야? 아 정확도 증가 아 좀 맞출만 하겠다 이제 레벨로 빨리 해야돼 왜이렇게 레벨 낮아 레벨 낮아 15밖에 안돼 열심히 싸운줄 알았는데 블란디아 왕국을 떠났습니다 아 로타이 거쳐서 가는거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여기는 좀 내가 쉴만한 데가 돼서 다행이다 참 아유 더워 아 진짜 바알의 유산을 꿰야되나 분명히 싱글일텐데 이번에 하게 되면은 시참은 말도 안되고 게임은 레벨이 올라 버리면은 시참을 못하니까 세상 첫날 밖에 시참할 기회가 없죠 첫날에 할 수는 없을테고 못들어가구요 와주하다는 섬이 어딨는 섬인데요 아 여기야? 여기서 싸우고 있는거야? 이씨 쌍몸에꺼 거기 싸우면 나 어쩌라고 로타이 지나서 가야되잖아 아 안좋아요 안좋습니다 안좋습니다 쭉쭉 올라가자 일로 가는게 빠르겠지 갈 수 있지 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일로 갈 수 있네 이렇게 일로 갈 수 있네요 빨리 가자 야 도적 은시처도 뚫기 힘들다 내가 들어오는 명사가 적으니까 안녕 야어 신병이 반밖에 안 돼? 최법이구만 병질 나름 괜찮아 기병 넷 공기병 하나 공병 10명인거죠 원거리 뜨면 무조건 이기네 자아 자아 일단은 기병부터 꺾어놔야겠네 야 이걸 달려오는게 신기하다 근데 저 빨리 뭐해 그렇지 그렇지 자아 이동합시다 저기 모여있네요 고지대로 올라가는 위치는 아닌거 같은데 왜 저렇게 가있는거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AI의 천부적인 전술인가? 어? 저거 한번 해볼까? 사각방전? 해보고 싶은데 에이 이러면 못 쏘지 뒷축 못 쏘잖아 일단 산기 한번 해보자 그럼 제대로 한거 맞니? 그렇게 왜 그렇게 도는거야? 이게 제일 나아 어 이건 이제 다 쏘니까 이게 제일 세 진짜 야 얘 오다가 맞아 죽겠다 얘 다들 어 이거 흩어지는 것 봐 너무 아프죠? 못 오겠죠? 뒤돌면은 뒤에서 날라올텐데 아 나 아래로 쏘는거 아래로 찌르는거는 못맞겠어 마우스가 찌르기를 너무 못해 어떻게 못하지 아 위로하는거구나 나 반대지 휘둘러는 것도 어떻게 막았냐 어차 찍으면은 자동무늬다 했더니 어이구 야 잘 쏜다 으흠 으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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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 안돼 진짜 안돼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나 왜 이렇게 화살해 아 왜 이렇게 꽂혀있냐 야 야 근데 우리 공병들 오늘 쌀값하네 우리 공병들 경험치 못먹어서 어떡하냐 이 참혹한 악살의 현장 내가 만약 삼국지를 좋아했으면은 참 재밌게 즐겼을텐데 이상하게 서양이 이런건 좋아하는데 기사가 멋있어서 그런가 로봇처럼 생겨서 삼국지 같은건 싫더라구요 참 이상 이런거 보면은 옛날에 삼국지를 삼국무쌍이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플스2때 재밌게 즐겼거든요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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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르성 타코성 타코성이네요 야 뭐 이렇게 많이 줘서 늘 음 게루세고스 성이 점령되었습니다 어딨는 성인가요 아 저거 타코르성은 몇명있지 타코르성은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먹어볼까 공성도 미리 좀 해줘야지 올라가는거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성이 올라가나 아 이거 하고 있으면은 우리 애가 공성 담당했거든요 혼자서 다 짓는건데 짓다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공성이 열심히 지어봐 혹시 모르니까 스페이스바에 손대고 있고 이건 뭘거 같은데 나 보병이 좀 쎄서 야 이거 때문에 여기가 안보여 여기서 확 오면 나 어쩌라고 오 왜 내 공학기술이 올라 내 동료가 해야지 잠깐만 떠나자 얘들아 왜이렇게 빨라? 야 나 말 160마린데? 아 어어 얘네만 볼었죠 지금 음 이러면은 됐지 그쵸 94 이거 먹고 튀면 된다? 야 근데 병질이 상당하네 유목민이 저거밖에 없네요 저거 잡고 360은 못 이길거 같네 야아 궁기병 아홉명에다 창기병 넷이야 여덟이야 궁병은 좀 잡고 이거는 음 산계진으로 궁기병부터 빼먹자 궁기병 아홉채가 먼저 오고 있는거죠 양심 없죠? 솔직히 아홉명은 다 안지지 이쪽으로 보내서 방패를 피면서 가 보여줘 방패의 단단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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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가 그건 좀 너무 아프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궁기병이 진짜 번거롭긴 하다 말 다시 탄거야 쟤? 말 다시 탈수도 있어? 금시처물인데요? 쟤 어디보고 쏘는거야 저기 봐 궁기병 여덟기가 고대로 있는거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저 궁병은 어디가고 궁기병이 고대로 있냐? 얘들아 아 이제 세뇌가 오래 사서 좋긴하다 든든하다 어차피 쟤네 다 잡을때까지 쏘겠지 든든하구만 하죠 이거 내가 성으로 기어 들어가서 수성하면은 도지나 얘네 못 때릴거 같은데? 아이고 좋은 위치를 갖기 위해 계속 있어야겠네요 와 저거린데 맞춘다고? 나도 해보자 오! 꽤 멀리까지 나가네? 우리 방피벽들 잘 맞고 있죠? 와 야 이거 이거 쳐내야 돼 이거 쳐내야 돼 어 잘 쳐냈다 야 렌스 차징이 덜 됐죠? 아 야! 와 허리돌림좀 봐 하지만 날 때린 덕에 내 부화는 못 때렸고 내가 좀 뒤에서 쏴 줄 생각있냐 든든? 아이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끈적여 왜 이렇게 끈적여 뭐야 왜 이렇게 끈적여 근데 너무 전투가 잘 된다 한 명도 안 다쳤네 죽는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어 나만 죽어도 딱 깔끔하겠는데 어 야 이건 아니지 거의 뭐 창을 던지네 투창 어휴 야이 큰일날뻔했다 야 어떻게 안 맞았냐 기적의 산물인가? 나 옆으로 갈거지롱 오우 야 쟤 왜 지나가 무섭게?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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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제 없나보다 화살이 세뇌가 별로 안 날라온다 어디 도망가냐 뭐냐 얘들아 어디 가니 얘들아 있는데? 있는데 안 쏘는 거야? 상도도 없는 놈들을 봤나 석공경 세죠? 방패 겁나 튼튼하고 저 방패를 땅에 심어놓고 쏘면 안 돼 그냥 누드에 파붓어 놓고 그럼 더 잘 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싸워 열받게 헥 용맹한 자 뻗었어 너무 용맹했어 검사 검사 부쌍 어어 검사 잘 존나 개절싸움 좋습니다 기절 세명 당신은 자유요 유목민 내놓으시요 아 눈밭이라서 내가 느린 건가? 그럼 인정 무기는 갈아야지 양심 버스 다 있냐? 야 뭐야 공성을 하겠다?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들어있는데 지금 잣낙이 너무 많다 잣낙이 너무 많다 혹시 뭐 재료같은거 못파나? 어어 철 비싸게 많네 철좀 사가 좀 많이 팔긴 했지만 이정도면 어때 재수없으니까 44는 안되지 40 강철 질좋은 철 그냥 처분합시다 어우 소를 진짜 비싸게 사네요 공물을 40위원에 사 미친놈들이야 아 됐고 와 아마 겁나 싼것 봐 흐어엉 내놔 나 떠나야겠어 근데 길이 여기밖에 없다 이거 지능적으로 포위한건가 설마? 에이 아니야 뭐 아니야 밀렵군부대 저런거 할 때 짬없죠 여기 위험하죠 솔직히 말해서 마즈 하단이 점령됐습니다 야 발가르드는 건들 생각을 안한다 수돈병이 꽤 많네 나가보자 잘 몰아치면은 병사 몇명만 추가해서 잡을거 같은데 360정도는 만약에 가문 레벨 한번 한번 더 했는데 또 한 70 올라서 250 넘어가면 진짜 다 죽일 수 있겠다 천명만 아니면 다 죽일 수 있다 진짜로 흐어엉 흐어엉 오르트시아를 뺏겼어? 병 오르트시아 뺏기면 안되죠 내 성 위험하죠 오 올라갑니다 빨리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일로 꺾어서 가 오르테시아를 내가 먹으면은 좋겠는데 근데 이미 가면은 먹혀있겠다 다시 먹고 먹히는 거니까 내가 먹는다 아아 애매한 것 봐 이 새끼들 우리가 먹는 것보다 사막이들이 먹는게 낫지 내가 먹을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75 아 진짜 야 전쟁 안나냐? 바로 먹어버리게 먹고 반란까지 생각해볼 수 있어 이 정도 기회면은 아 이건 아닌가? 6만원 있어야지 망토 살테니까 좀 약하네요 아 아 자꾸 왜이래 나는 학살하러 온거라고 하긴 20명에서 170명한테 덤빌리가 없지 아 아 주둔군 많은 것 봐 성에다 좀 넣어놓자 내 것도 이미 꿀을 빨 수 있는 경계는 넘어섰다 공방 혹시 더 못 짓나? 우생성에 좀 넣읍시다 200명 200명은 안되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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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안 잡았니? 아 겁나 많다 잡고 가야되나? 일단 갔다와봐 하루가 너무 금방 간다 저 사로구까지 살짝 돌아가는데 이정도 걸린다고? 와 기만하라 아니랄까봐 겁나 퍼주는것 봐 와 21 48 64 115 200 와 이렇게 많아 나발? 이런거 좀 지워봐 아마 사원은 뭔데 안마를 바꿔야돼 갇나 마을가서 처분하고 오자 아 늘려졌어 아 늘려졌어 와하우 아 왜 사원이야 진짜 야 이거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올라가자 어차피 나 이거 어깨 사야돼 뭐 사고온다 마을 병사가 부족해서 지금 더 느린거 같네요 오히려 아마를 여기서 처분을 하고 8원 이상으로만 팔면돼 와 미쳤다 실환인가? 야 어딨어 와 7원 됐네 아 다 8억 귀찮아 야 5천원인데 뭐 없구마이 어깨를 사야되는데 투구를 하나 더 뽑아올 의미가 있나? 동료껄 생각해서 투구를 하나 가져야되나? 하나씩 장비 맞춰주지 말고 그냥 다 골고루 있는거 맞춰줘야되나? 돈 모이는거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감당이 안되네 프라벤트 휴 그냥 ury소래 도음마 좀 사실 아 사실 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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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 오르테시야만 멀쩍하면은 괜찮겠지 앞에 성도 하나 있고 그럼 앞에 성이 있는데 내걸 굳이 먹진 않을 거 아니야? 양심이 있지 이런 것도 있네? 와... 굽은 자벨린 대박 굽은 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더 신기하다 굽은 게 더 좋다는 게 더 신기하다 아 근데 굳이 저걸 사야 돼? 아니 누가 저 7만원을 주고서 작살 다섯 번 던지는 거를? 와... 웃긴다 살 수 있어 더 고민인데 꼭 나는 진짜 거금들여서 사놓으면은 한 단계 더 비싼 게 나와서 그걸로 바꿔야 될 거 같은 그 더러운 기분을 맛보게 그냥 대충 하고 싶은데 아... 겁나 집집해 최고의 장비를 갖고 싶어하는 아 맞다 파이널 판타지 PC로 나는 몰랐는데 PC로 있더라고요 오늘... 어제... 오늘 샀다가 봤는데 파이널 판타지나 좀 할까? 아휴... 이거 사기 좋은 건데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제가 말을 좀 처분할까? 어디... 어디... 30... 45... 75... 90... 음... 166... 166... 흐흫... 이건 처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네? 아휴... 강철 사실? 사라 사라 어차피 나 나 지금 녹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리고 가는 길에 도적을 좀 처분한다던가 아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 아예 여기 다 증집하고 사과도 되겠다? 도적 좀 처리하고 들어오는 금액 생각하면 어이구... 그리고 병사가 20원인 게 원이랑은 크게 다르네요? 모드에서 20원이었고 오리지널에선 다 10원이었는데 모드 영향을 많이 받았나봐? 좋지 순기능이지 엘더 6도 그렇게 나올라나 그럼? 좀 모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 잘 만들겠지 뭐 알아서 흐흫... 아 이거 굳이 깰 필요 없잖아 우리 동네도 아닌데 여기 오면 몇 번이나 온다고 그냥 투구는 사지 말자 딴 데도 사지 뭐 방패는 47,000원짜리가 제일 좋아 보이네 굳이 저거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아 누가 여기까지 와서 증집을 해 갔어? ustch 2... 2... 2... 2... 2... 4... 5... 근데 나 이거 궁금한게 있는데 초기장에서 양손목이 나오나? 어? 나오네? 이거 포람이야? 양손이야 오오오오 나라마다 다른건가? 와 달리기 겁나 빠른거 같애 모르겠다 이게 맞는건지 오? 맞는거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빠르다 원에선 이 속도가 안나왔던거 같은데? 원래는 얘네들보다 속도가 낮아서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급이 다르죠 내가? 병사중에 제일 높은 병사보다도 세기 때문에 아 죄송 급이 다르긴 한 명의 인간일 뿐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카르반세스 어 열미를 거쳐서 가죠 아스타성 잘 잡고 있어라 어깨경갑 좀 내나봐 아 왜 저렇게 돈 많이 주냐? 필수지? 야 작살도 내놔 아 이건 또 안돼? 좋아 내놔 내놔 우리 우리 동료 누구 입을래? 아 골드가 입을래? 골드 입이 입고 있네 어디서 또 입을라 그래 너도 입고 있네 무쇠배도? 검은 이빨이가 아니고 있구나 야 검은 이빨은 약하잖아 약자인 주제에 입을 생각인가? 너무 양심 없구만 이걸로 보병층은 다 튼튼하네 치료사 빼고 치료사는 좀 빠져야돼 치료사 장비 좀 하나 맞춰줄까? 아 이게 또 있어? 아 치료사는 뭐 웃기냐? 치료사는 뭐 할게 없다 얘는 어차피 투척이랑 한손무기네 투척을 더 찍을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아 너한테 작사를 줬어야 됐네 내꺼 껴라 어 내꺼 껴 내꺼 껴 너는 씹 한선 아 넌 잠깐만 너 한선 당검 들고 있었어? 방패도 없었어? 아니 아니 방패도 내가 안 사줬어? 너한테는 17원이 딱이야 너한테는 17원이 딱이야 돈이나 모아야겠다 아 진짜 전쟁하기 애매한 듯이야 재우니카스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냐? 올라가서 여기 이용해가지고 잘 어떻게 돈 벌어야겠다 왜 땅을 저기로 먹은 거야 이 먹은 덕에 전쟁이 나긴 했지만 배고파 이것만 하면 배고파죠 야 근데 이번에 그거 나왔잖아요 주민들 3개월 안에 10만원 쓰는 거 진짜 식당에 사람 많아졌더라고요 여태까지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다가 이제는 좀 오우야 뭐야 이거 많이 이제 좀 감염도 적어졌고 이제 나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해놔서 그런지 평상시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코로나는 제가 또 연천사니까 군인들이 많이 나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예방하는 거 경치 먹으러 가자 따라와 치료사 장비 좀 맞춰줘야겠다 와... 무슨 거의 피기가 따로 없네 숙놈 대체 언제 오르냐? 이렇게 열심히 잡는데 둘 죽었어? 아 죽을 정도 아니었잖아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아는데 얘네 뭐야? 어? 다 도망갔잖아 어? 아 이거 뭐야 어? 건병이 당했네 야 뭐야 아 약탈자가 많아서 새로 나왔구나 아아아 아 왜 안 끝나나 했네 어우 죽는 것 봐 우리 애들 끝났지 진짜 끝났지 이제 쟤 잡았다 마지막 어 네 명 어 영주군보다 더 죽었어 영주군 상대할때보다 자 그러면은 한번 아 약하자 어떻게 뭐 먹은 경험치 같은 거 없냐? 고병이 이 정도 있는데 하긴 징지병이 너무 많았다 이번에 왜 덤비는 거지? 아니 신병이 지금 130명이고 전체 병력이 166이면은 나보다 약한 거 아니야? 왜 덤비는 거야? 아니 옆에 동료가 있었으면 몰라도 뭐야? 근데 어디서 나온 거야 나는? 본 적도 없는데? 와 겁나 멀어 쟤네가 공격을 걸어서 그런지 먼저 오네요 그리고 나는 고지대에서 시작을 했네 미쳤네 너무 좋지 이러면 방피벽으로 만들어두고 세뇌병들은 산계 시켜놔서 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 산계는 안되냐 근데? 저 산계가 제일 좋다 쏠기에 언제 언제 올 거야 빨리 와 쟤 그냥 끝까지 계속 쏴도 그냥 다 이기겠다 우리 병사가 더 많이 나왔어 심지어 병사는 쟤네가 더 많은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꿀빨라면은 기다려야겠네요 나는 할 게 없다 나는 바위와 하나가 돼서 숨어있어야겠다 역시 나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지 야 근데 위치가 너무 좋은데? 고지대 플러스 한눈에 보이는 위치 바위까지 있으니까 난 너무 안전하죠 진짜 야 신병이 130명이라니 너무 양심 없네 기병이 좀 거슬리는데 기병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보내겠습니다 오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아니다 아니다 안온다 기병도 안온다 갑자기 빼네 어어어 기병 다시 오네 돌격 돌격 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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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모여 다시 모여 상대하지마 서전트 뒤로 빼 그렇지 와 이 무혈로 보내네 이런 거 보면 난이도가 상관이 없어 최고 단전기 이렇게 진영 잘 잡히면은 야 그만 쏴도 돼 어차피 너 최고 등급이라서 소용도 없잖아 그만 쏴 기다려봐 아 이거 나오는 거 너무 사기야 진짜 이거는 없어져야 돼 알트 나는 너무 좋..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 편하게 할까봐 싫어 불편할 거면 모두 불편한 게 좋아 어휴 지금 던지는 것 봐 보여주라 그렇지 거기서 신병 신병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래 양심 머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정신 못차리지 자 앞에 나오는 몇 마리 때문에 데미지 뒤로 가는 거 너무 끔찍해 이거 오기도 전혀 다 죽겠는데 야 뒤로 와 얘들아 다 떨어졌니? 아니지? 안돼 나 이거 볼트 많이 가져오는 거 찍어놨기 때문에 보통보다 더 많을 겁니다 약간 이제 내가 죽어도 되죠? 아 왜 이렇게 렉걸리는 거 같냐? 오 야 렉걸려 아 렉걸려 겁나 렉걸려 뭐야 나 돌아갈래 얘들아 가서 다 죽여 아 렉걸려 뭐야 이러지마 이러지마 확인 좀 해야겠어 작업관리자 켜놔야겠어 웃기지마 이거 아니야 어 아닌데? 별로 안 먹는데? 아까는 뭐였지? 어 아닌데? 의상하구만 일단 녹화 설정이나 방송 설정 좀 만져봐야겠어 뭔가 하자가 있어 지금 어딘가에서 얘들아 얘들아 그만가라 어차피 와서 죽어줄텐데 왜 가는거냐 어 쟤 도망가네 야야야야 도망가는건 도망가면 잡아야지 게임이 안 끝나잖아 어 우리 애들 기절 두랬네요 어 보병 많이 찍어놨는데 보병을 쓸 짬이 안난다 너무 진영이 잘 잡혔어 와 이제 이거 없으면 어떻게 원 이제 못하겠다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솔직히 이거 하나 있는거 빼고는 원이랑 크게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오히려 이제 나라변에 이제 나라간에 특징같은거는 원이도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밸런스 맞춘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야 알아서 잡아 보이지도 않아 이거 찍어놔도 믿는다 내가 이렇게 비수를 보냈기 때문에 잡아줄거라 믿습니다 이거 동료들을 내가 따로 컨트롤하고 싶거든요 동료들 숙련도 매겨줄 수 있게 그게 안되니까 이게 좀 크다 동료들을 따로 불러서 우리 이제 용맹환자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떡잎이 좀 좋잖아요 숙련도가 막 이제 올라갈 단계인 애들인데 어 약탈자 상대로 그런 애들만 끌고가서 쓸어버리면은 얼마나 숙련도 많이 오르겠어 한두번만 해도 한두개씩 오를텐데 그거를 못하는게 좀 크네 옛날에는 4번에 저 등록해서 한번 4번으로 썼는데 자동으로 1,2번만 되니까 자동으로 1,2번만 되니까 영역력과 명성을 받아 먹어줍니다 아이고 만원 줬어? 너무 좋고 신병만 88명 데려온거 실화냐 와... 근데 좀 죽었다? 170명이네 4자리 배네? 가봐 말을 안타고 운동능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거 빨리 할려구요 제 생각엔 아마 운동능력 올리고 나중에 이제 양손으로 270포 찍으면은 공속이랑 데미지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 잔뜩 올려서 내가 혼자 달려가서 성문을 칼로 부시겠습니다 참 공성병기 하나도 안 만들고 칼로 성을 부셔버리겠어 참 사다리도 사다리도 안 세우고 혼자 가서 칼로 부셔버리겠습니다 성 구조가 너무 화려해서 내 생각엔 될거 같거든요 지금은 때리려면 한세월이긴 한데 나중에 가면 또 모르지 누가 레벨업했어 딱 돼 욕명이 레벨업했어 얜 한순무기로 안좋은데 한순무기 아닌데 투척이네 야 투척이 오르긴 한다 그럼 가야죠 아 이거 회복을 시켜줘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그냥 한번 더 싸워야되나 싸우기 괜찮긴 하네 이거 옛날이랑 그 원이랑은 운동능력의 이 뭐 속도 올라가는 왜 덤비는거야 두 명이서 하핰 아 나 이해가 안되는데 왜 둘이서 덤비는거죠? 아니 뭔데? 창기병 하나랑 중장기병 하나 데리고 덤비는거야? 왜? 아 나 두 명 죽었어? 하핰 아 개 개허이 없네 내가 가져가는걸로 아 168이잖아 이러면 돌아가야되나? 아 왜 붙은거야 갑자기 아 뭐야 이거 뺏기면 좋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한번 한번 이거 저번에 서륙전 되는거 아니야? 얘가 얘도 있고 얘가 공성으로 아이 뺄거 같은데 공성에서 만약에 이제 줄어서 한 200으로 줄고 얘가 물린다 내가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 대기 추가 합류하는거 걷어주자 이런 북부제국이 아니라 얘네 이름 뭐였냐 쿠자이트는 크지 그럼 타격이 700명으로 보낸건데 내가 바로 뺏을수도 있고 도시죠 그럼 내가 여기를 먹고 스터지아 병사 써도 되겠다 반란 일으켜서 와 빠지는 것 봐 병사 얼마 남았어 많이 남았네 아 한번 수성해볼까? 이길거 같은데 무조건 아 근데 포위망을 뚫고 돌아가야된다는게 이게 너무 혐의야 날 뒷문으로 그냥 보내줘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가야되냐고 아 됐어 어차피 얘는 다 죽은 목숨이야 아 먹을 수 있긴 하냐 근데? 어 못 먹을거 같은데? 이게 돼? 어어 아 많이 다르긴 하네 병사 차이가 나니까 이제 어어 야이씨 야 800 뭐야 어? 야 이거 깎아먹기가 된다고? 에이아이가? 야 이거 너무 역겨운데요 이거 이거 그럼 너무 끔찍한데 나 어떡하냐 나 수소 나 딴데 가있는 동안 계속 깎아먹을거 아냐 내가 넣어놓은 병사들 야 이거는 이건 심각하네 네 병부병 올라가 어우 이 치료사랑 이거 이씨 제작자가 나대는 것 봐 내려가있어 어우 장비는 또 잘 잊고 있어 열받게 가자 두목만 오겠지 따로? 두목만 잡자 어 두목이 없네? 뭐야 뭐 조합이 왜 저렇게 됐어 30명 그냥 얘네 뭐 있잖아 두드라 방수 들어라 두병들아 야 육국대는 세네 아 얘네 속도적이구나 산적이 아니라 차가 그랬네 우와 야 야야야야야야 나무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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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대박 나무사이로 어 내 보안도 못써줘 내가 알짱 되니까 와아 와아 야아 야 잘 싸운다 세명 누웠고 어우 잘 주는데 아이템 보기보다 퀘스트가 퀘스트가 많네요 여기는 빼둘까? 아 뭐 존 그게 없네 지금 비싼게 없네 6만원 돌아간데 한 삼천원 수익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어깨에 살 수 있네 와우 이것만 녹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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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십사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긴 한다 웃긴다 얘도 이거 이거 옷자리 옷자리 양손꼽 어떻게 만들지 진짜 갈아야되는거 사서 다마스킨거 이거 한 되게 비싸던데 너무 역겨운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Told나가자 흠아 Operation 저거는 재수없으면 뺏겨있을거 같다 돌아가면은 쯧 전쟁이 너무uring 이렇게 나면은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블란디아 병서 쓸거면은 whatever 스토지아 쓰기에는 또 나중에 우리 쪽에서 보충 Brake 번거롭고 섞어쓰면은 정신없고 검은이발 103 125면은 보병체력 올라가는 거였죠 보병체력 2% 한 10명 가.. 가진 한다고 치면은 20%는? 참.. 엄청 좋긴 하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고대로 다 들어가나? 옛날처럼 한 명이 제일 높은 애꺼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들어가는 건가? 전부.. 전부 찍는다고 뭐 그렇게 다 중첩될려나? 하긴 이건 뭐.. 저기 한 번밖에 못 찍으니까 가문수 많은 거 정말 좋네 아.. 숙도적이다 이건 받아야지 오랜만이요 7팀 찾아오라고? 야 이거.. 7팀이 있어? 숙도적이? 저번에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6명 어 딱이네 대기 대기 야.. 식량이.. 그렇게 곡물 많았는데 준 것 봐 계속 혐의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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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팀이니? 어 3팀이니? 숙도적 3팀은 세지 고지대 없나? 다 따라와봐 아 근데 저긴 나무 땜에 싫은데 그냥 내가 어그로나 끌어야 대충 세워놓고 아 근데 내가 살릴 방도가 없대 방패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랬네 얘들아 보병 지금 방패병가 얼마나 있지? 이 정도면 될라나? 아 지금 징지병만 줄게 딱 딱 골을 보니까 어이구 어이구 얘들아 앞으로 가라 몸 좀 대줘 우리 세뇌병들은 내가 추가를 안 해가지고 죽으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너희가 앞에서 다 받아주면 그렇지 어이구 열일 하네 아주 그냥 야 근데 방패 진짜 안 깨지던데 아이고야야 아유야 어휴야 멀면 데미지가 덜 들어가나? 적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 내가 어그로 끌어야겠다 나 안 본다고?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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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으로 돌아가자 아예 아예 크게 놀자 아우야 그러지마 아우야 그러지마 진짜 너무 많아서 아 비켜 이씨 어어 야 겁나 많아 하지만 우리는 어어 야 우리 쪼끔 쪼끔 눕는 것 같은데? 아아 다섯 명이 죽었네 숙도적은 숙도적이다 고작 저인원수로 이렇게 비빈다고? 영주군 보다 더 센 것 같애 영주군 백육십 명보다 더 센 것 같애 숙도적 한 사오십 명 있는게 마무리 그렇지 여섯 명이 죽었네요 와 우리 땅 쪽에서 싸운 거긴 한데 너무 좀 과한데 소비가 너는 뭔데 두 명이 있어 이거 까먹지 말고 병력 뒤로 보내줘 와 하나 죽는다고? 에바야 우리 군대야 군대 야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안올랐대 나 뭐 세 팀 잡지 않았나? 저번에는 뭐 한꺼번에 올라가더만 어 얘는 뭔 깡으로 덤비냐 어 얘는 이번에 안 죽었네요 내 팀 내 팀 갈게 너무 많다 팔자 야아 많다 이거 투고 85,000원은 안되지만 일단 한번 보자 허허 어이구 다섯 명 뭐야 딱 들이대 그냥 자동전 돌려야겠다 번거롭다 어 자동전도 잘 싸우네 갑자기 아까는 막 개질을 하더니 두 명 하나 두 명 상대로 두 명 죽더니 이거 뭐야 병 차렸어? 어? 야 열아홍 명은 좀 무서운데 이리와 한번 돌려볼까? 어? 어 다섯 명이면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두 팀 두 팀 두 팀 남아 두 테이블 남았습니다 들이대 들이대 반대편에는 있을 것 같다 딱 봐도 감히 내성 근처에 있나본데 가만히 안 두지 가만히 안 두지 야 숲속 네 명 있네 이거 시간도 딱 맞고 체력 40%지만 잡아주겠스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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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좋아 좋아 오호 고기도 주는구만 아 역시 여기 있었구만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가 어 어 근데 항복했나보다 갑자기 그냥 들어와버렸네 경험치가 돼줘야되는데 와 특등사수 60명 오오 온 김에 여기서 징집을 하나 할까 꾸준히 들어오네 이것도 한번 자동 돌려야겠다 와 일곱 명이나 갔다고? 누구 죽었는데 징집병 5명 창병 9명 아 이정도면 괜찮아 죽을만해? 죽을만한 희생이었어 어 근데 약간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손해긴 하네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로 가보자 한번 너무 죽는데 66 여덟짜리 비었다 야 근데 이 게임에선 너무 인생적으로 보면은 흠 궁병이 너무 꿀다 보병들은 진짜 목숨 걸고 달려가도 생존율이 훨씬 낮은거 아냐 와 너무하네 진짜 사람 사는게 또 이런거지 여기서는 이제 궁병이라는 궁술 화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이 사실상 이제 명문대 졸업장이나 같은거네요 흠 어차피 다 싸워야되고 마을사람으로 살면은 어차피 침략당해서 죽고 궁병으로 사는게 개꿀이다 자 근데 한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산적 내가 내가 설마 이거 없애서 그런가? 에이 지랄 안 돼 안 돼 그거 아니야 한 명은 있어야 돼 한 명은 한 명은 나올 법에 속도죠 아 야 근데 내가 저거 깼으면은 기지 깬것도 쳐줘야지 개치사하네 14일남았어 진짜 이러지마 아 보상 1800원 이건 실환가 하루에 1100원 들어오는데 공짜로 음음음 음음음음음음 저거 좀 녹이자 야 언제 올라갔냐 속는 도시 너무 역겹네 진짜 아 이거 비어드엑스를 안 했구나 내가 어 이거 코자이트랑 맺었네 나쁘지 않죠? 와 캐스트 보상 1800인데 1300원 그냥 들어오는 것 봐 비어드엑스 아 코자 이거 준다고? 300원짜린데? 아 에반데? 진심으로? 숲 소장 어딨니? 숲 소장 어딨니? 아 어딨니? 아유 아유 어딨냐 아들아 투구 살 돈이 모이겠다 이러다가 아 이거 못 깨면 떨어지는데 관계도 여기 사르건은 중요한데 여기서도 징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캐스트 한건데 이거 이씨 없으면 안돼 진짜 근데 왜 일곱팀을 잡아오라는 거야 미친놈이야 너? 쟤 없어 쟤 뭘 바라는 거야 아 상단도 한번 꾸려볼까 상단을 안 꾸려봤는데 새벽일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만 깨고 상단 해보자 괜히 까먹 까먹지 말고 중요한 곳인데 여기는 아 근데 숲 소장 그냥 없는데 이 거리에서 없으면 없는 거야 아니 건너편 방금 한번 갔고 생선을 해 생선을 해줘 약탈자 말고 숲 소장 너무 역겨워 진짜 아니야 야 여기쯤에서 나와도 맞는 거 아닌가? 없고 없고 아 이거 좀 아닌데 야 이거 이거 잠깐만 9일 남았어 야 나와야 돼 9일 남았어 빨리 나와 해적단 약탈자 이런 애들 말고 숲도적이 있잖아 숲도 이렇게 숲이 많은데? 숲도적이가 하나가 없다? 실화인가? 이게 다 숲인데? 이게 다 숲인데? Sim 어 식량이 떨어져 간다 저기는 숲도적 잡으면 안되나? 여기 4명 있잖아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숲도적을 내나봐 어디다 숨겨놓은거야 너무 안걸리냐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 있어야 돼 일로와봐 이건 말이 안돼 숲도적 나와야돼 진짜 진짜 얼마 안남았어 5일 남았어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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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잡아줄테니까 나와 산적말고 숲도적 아 이거 에반데 진짜? 칼리오스 왜 찍어놨어 칼리오스 왜 찍어놨어 약탈자들아 숲도적으로 진화할 생각 없냐? 디지몬처럼? 하..씨 아 야 잠깐만 4일 남았다 카운트라운이야 4야 4 리퀘스트를 20일 동안 하네 뮤직 corte 5 3 아 잘 근데 갫 잠깐만 아니 아니 왜 야 이거 너무 운빨이잖아 이틀 남았어 야 없는 걸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아 나 이해가는데 없는 걸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 만들어 잡으라는 건가? 보상 안 줄라고 여섯 팀밖에 없는데 지금 일곱, 일곱 팀 잡으라는 거 아냐? 어째 너무 많다 했어 저석이 저거 죽여야겠어 내가 아니 어디서 이 숫도적 없어 없잖아 아니 미친 새끼인가? 미친놈인가 진짜 야 미친 새끼인가 진짜 야 없는 걸 어떻게 잡어? 오 생긴 거 겁나 때리고 싶게 생겼네 이거 오 오 씨 오이 야 가야겠다 아 아 너무 화난다 아 진짜 개 억지야 억지로 캐스트 실패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아 됐고 이거는 한번 하자 그러면 상단이나 아 시간만 버렸네 15,000원 줄게 이걸 누가 이끌어야 되냐 내가 이끌면 안 되냐? 아 30명 데리고 날 거면 안 데리고 다녀 30명짜리 상단 만들어 가지고 하나 넘겨준다고? 미친놈이네 그 짓을 왜 저걸로 셋, 일곱 팀 만들어서 이 닭 쫓는 병아리 마냥은 지금 210명 추가해서 다니기엔 너무 끔찍해 밥 내놔 안녕하세요 밥을 싼 데서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랑 전쟁 났죠 아 그냥 그냥 동구 대충 사야겠다 동네에서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 여기 사자 전쟁을 길게 해야 되니까 여기 먹는 건 좀 힘들겠고 펜카노 가는 게 제일 낫겠죠 편하겠죠 240이면은 좀 싸울 수 있겠지? 일단 아마 좀 팔아야 되는데 아마 팔았나?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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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하는 거야? 맘대로 해라 와 이거 공성하네 얘는 또 서로 뼈 때리네 와 500명 상단 댔고 여기 쪽으로 왔다갔다 나보다 잠깐만 이건 물리면 죽잖아 어 야 잠깐만 왜 저렇게 빨라 300맞아? 왜 저렇게 빨라 300맞아? 수성 공성하고 있는 건 지금 방해하러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데 아 이거는 막지 야 이거 풀고 쟤 잡아먹자 겁나 빠르긴 한데 헉 겁나 위험해 오 야 이거 이거 개꿀이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 합류한 거야? 통과해서? 지금 얘네가 들어갔네 600이네 야 이거 재밌겠다 나 이거 껴야겠다 우리 부대 세다고 어 잠깐만 이렇게 싸운다고? 왜? 아 나 잠깐 내 병 좀 병질 좀 보자 정의 석공병 나왔네요 고병은 얼마나 나왔어 고병은 동료랑 서전트 나왔네? 아 이러면 좋지 아 이러면은 딱 꿀빨기 좋은 위치네? 고지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고지대가 안 보인다 바위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못 올라가겠지? 뭐 거리는 좀 되니까 좀 천천히 가야겠네 방벽 상계진 조합으로 아 일로 끼기 싫은데 본드랑 아 쟤네가 고지대네 미친놈들이 내가 절로 돌아가자 이리 와봐 와 개못싸워 우리팀 개돌하는 것 봐 같은 AI 베테랑이 아니야 얘네 쓰레기들이야 근데 내가 뒤로 갔는데 뒤에서 젠들까봐 그게 더 무섭다 와 쟤네 위치 너무 좋은데? 오 달려들긴 했어요 그럼 어그로는 가져가겠죠? 어디에다 어이 미친 게이머야 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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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야 미쳤 미쳤어 미쳤어 여기 쓰면 안 돼 야 여기 쓰면 안 돼 야야야 여기 쓰면 안 돼 다 흩어져 야야야야야야야야 계속 나오잖아 계속 나오잖아 야 계속 나오잖아 야 계속 나오잖아 야 안 따라와? 이리와 이씨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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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엮여 그만 엮여 야 방향 여기 아니야 방향 여기 여기 이렇게 봐야돼 아이씨 미쳤나 이거 그렇지 상계하고 1번은 앞으로 가서 방패 들고 좋아 어 추가 여기서 나오는 것 봐 저쪽은 난 덕으로 안 끌리겠지 우리 편 어딨어 아 이름 끌리지 미친게 이미 야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어 상계할만한 병사도 안 되네 우리 애들이 이리로 넘어오나?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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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러면 됐지 이러면 됐지 어 정면병사가 합류할 때까지 한번 버티면 되지 좋고요 아 근데 너무 쏠만한 그게 아니다 길이 어 내려오네 내려오네 아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것 같지? 이 거리에서 어우 느낌이 안 좋은데 13명 남았는데 저기 도망가고 있는데 아니아니 꽤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많이 잡아줘야지 이거 돈 받거든요 야 많이 잡았네 어 우리가 38명 잡았네 2명 죽었고 어우 잘하고 있네 나도 가야겠다 얼마나 나왔어 100명 죽었어 이제? 6분의 1 죽었네? 여기서 좀 알짱 돼야겠는데 추가 병사가 좀 약하네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쟤네한테 안 맞을 아 좀 좀 가깝다 좀 말다 좀 말다 쟤네 붙으면은 여기서 추가 병력 나올 때 그때 좀 썰어야겠다 어 지금 말고 지금 말고 미친놈들 왜 나왔어 걔네 붙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고 말고 지금 지금 말고 지금 지금 말고 지금 얘 등 좀 쏴줘 얘네들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뭔가 이상해 등이 등이 세 등이 세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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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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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들 좀 쏴달라고 뭐하는 거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겁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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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쏴달라고 뭐하는거야 여기 쏘라고 오우 야야야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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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명 남았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빨리 도와 야야야야 돌째돌째돌째 고병들 다시 다시 대기 미칠놈 일자로 대기해, 병신이야? 아, 여기 추가병력이 저기로 안고 일로 가네, 이제? 많이 잡긴 했지, 요기는 왜 안 죽니? 어 왜 다 일루와 야야야 잠깐만 좀 쎈 일도 온다 야 야 잠깐만 다 도망가야겠다 다 따라와 추가 병력도 줄게 할 수 없지 얘네들이 여기 없네 이제 저기서 싸우고 있네 헉 여기 60명이 있다고 안보이는데 얘네는 어 야 얘들아 좀 넓게 돌아와야지 눈치껏 기병 오잖아 기병 오잖아 기병 오잖아 기병 어 기병 어우야 얘들아 얘들아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니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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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빨리 안와 어디서 내걸 누려 얘들아 얘들아 난 지키면서 싸워야 그렇지 그렇지 어 이 창병 더러운 놈들 더러운 말 창병 너무 더럽고 너무 더럽고 내꺼 사수 건들지 말고 얘들아 얘들아 다 왔냐 우리를 어디 간거야 일로 여기다 모여 몇 명 있니 내꺼 보병 보병 남았다 큰일났다 좀 많이 까인거 같은데 얘들아 얘들아 아 걔는 내꺼 아냐 죽어 와 9만원짜리 검 겁나 좋아 다 죽이고 다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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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짜리 검인가 장비도 한 30만원 투자했더니 이게 이 튼튼함 잠깐만 나 죽겠다 야 화사는 안돼 화사는 안돼 화사는 안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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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도끼 들고 오지마 오오 야야야야 말치워 말치워 어이구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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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이구나 어이구 어어 미친게임 어흑 어흑 어이 어이구 겁나 많아 600명 겁나 많아 그만 그만 우리애들 어딨어 우리애들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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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우리 부대가 200명 죽였어 20명 죽었어 아이씨 정해병들 다 죽었어 정해순으로 나왔는데 이러면 안돼 복구하는데 얼마나 오래걸리는데 오우야야야야야야야 물이 지원 헉 겁나 많다 야 물이 빼야겠다 따라와 따라와 얘들아 말타고 가야지 나는 빨리와 얘들아 딱딱딱서 급정지 급정지 좋아 내리고 좋아 아 내병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애매하게 꼈는데 오우야 이거 왜이래 아이고 아이고 어 기병은 안돼 얘들아 기병은 안돼 기병은 알아서 막아 징진병들의 힘으로 막아줘 오 얘네는 더 안돼 얘네는 더 아파 야 얘네 얘네 잡아 날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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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 다 모여 다 모여 동료 있으면 나 못 때릴텐데 어 야 왜 안죽소 쟤 오우 나 찔리는줄 알았네 쟤 어떻게 되고 있는거니 전쟁이 어 야야야 아 거의 다 잡았네 이제 이제 200 170 남았네 아 이거 안좋은데 우리 애들만 나왔는데 딱 중간단계에서 붙은거 같거든요 거리를 보니까 어 내 쪽에 있던 애들이 좀 뭉쳐있어서 음 어 이거 떼야될지 계속 싸워야될지 고민되는데 어 우리 병질 너무 구리다야 수성이라 적들이 센가? 교환빈도 잘 나와 어 정의병을 많이 잘 죽였어 초반 전투에서 어어어 야 반은 내가 잡았다 600명 중에 와 우리 병사들이 다 잡았습니다 나 55명 죽였네 와 많이 했는데 나 오늘 열심히 했는데 게임 오우야 야 겁나 잘 싸워 근데 우리 너무 죽었다 저렇게 죽으면 안돼 특등사도 20명 죽었어 60명 있는 애들인데 야 거의 다 잡았네 이제 몇명 안 남았네 야 철 철 철이 그렇지 흐이 흐이 와 23명성 12,000원 풀어주겠네 나중에 은혜를 갚으시게 와 나 50명밖에 못 들여가 보상병 하도 많아서 아 어어 야 말 겁나 많다 열 몇 마리 얻었다 야아 이거 이번에는 큰싸움이었어 성도 먹었고 병사 주세요 병사 다 내나 다 내나 와 야 병실 끝내준다 와 잠깐만 이..여기까지 된다고? 오오 야 끝내주는데 이거 복구 되겠다 이 정도면은 10만원 있네요 녹이지 말고 그냥 다 팔겠습니다 녹이기에는 시간이 아깝네요 야 만 16,000원 이야 투구 살 수 있겠다 이거지 아 더러운 양조가 새끼죠 내가 저 도지 성주 되면은 양조가 술통에 빠트를 죽인다 어 여긴 또 애매하네 어어야 이번 거는 진짜 좋았다 상대 진영이 너무 좋았는데 옆에 언덕이 하나 더 있어서 꿀 많이 빨았네요 추가 병사도 조금씩 나왔는데 잘 빨아먹었죠 요즘 뭔가 운이 잘 따라 오늘 운이 좀 좋은거 같은데 오늘이 날이네 병사 몇시에 방송 몇시에 켰죠? 일곱시 여덟시쯤에 켰나? 아 그럼 나 두시간 했네? 어 다 모였어 벌써? 올 이러면은 좋지 아 이거 어떻게 되는거냐 이거 밸런스를 좀 보여줘야돼 카드 게임할때 어떤 카드가 많이 들어간지 보여주는거처럼 정확히 병사가 어느게 많은건지 모르겠어 10명을 석궁으로 업할지 보병으로 업할지인데 석궁은 지금 다 올라가 다 전부 이제 하면 한 50명 좀 넘네요 그럼 다 보병으로 가자 보병을 좀 놀려놔야지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아 지금 너무 활약하기 좋은덴데 할게 없네 지금 좀 애매하네 약탈자 잡아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와 이리와 아 이런 진영에서 아까 싸웠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진짜 야 그랬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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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꿀팔았을텐데 특등사수 안죽고 아 애매했어 계속 굴곡 없다가 상대 진영 바로 옆에서 언덕 두개있고 개반칙이야 그리고 중간에 내가 살라고 적들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도망간것도 컸고 잘 겉으로 빠졌으면 좋았을텐데 언덕이 끝나가지고 그럴 수도 없었고 내 사수들 내 사수들 걔네 키울려면 얼마나 힘든데 이리와 이리 안와 딱대 딱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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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빠르다 이 천입구 뛰는 애들을 쫓아가서 찌르는 것 봐 이게 진정한 속도지 야 빨리 안와? 한놈 한놈만 더 적고한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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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어 아직 멀어 지금 지금 한명밖에 안죽었네 야 지금도 이렇게 센데 9만원짜리 검의 힘으로 지금도 이렇게 센데 조금만 조금만 빨라지고 조금만 데미지 늘어도 엄청 세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이걸 찍어서 내가 숙련도 300이 되면은 공속이 이제 20% 올라가고 데미지가 50%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이야 얼마나 셀까 그러면은 크아 이거 넘어가면은 이거 안 올라가려고 활력을찍아않는데 언제 올려주는 거야 와 빌맨이다 빌맨을 주네 빌맨 솔직히 좋지 자 자리가 없네 빌벳만 올래? 좋아 이거는 대기를 해서 좀 해야겠네요 음식이 좀 넉넉하게 대기를 하면 이제 우리 의사가 대기했을 때 더 주니까 회복을 열심히 올려줘 벌써 토요일이 다 지났네요 시행하는 거 너무 빠르다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딱히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겁나 가는 것 같고 안 좋아 여기서 한번 대기해볼까? 아니면 이거 이거 잡자 그냥 어차피 이거 4명이면 1기톤데 바로 들이세 3대장 어딨어 4대장 4대장 아 내 이름 K를 넣었는데 깃발이 시발겨서 뭔가 불안하네 아이고 4Ν 아스터성 또 먹었어? 와 어불 또 먹었단 말야? 와 이번엔 열미까지 먹었네? 흑양도 먹었는데 야 이거 탱카독 가져오는 거냐? 오 잠깐만 이거 내 거야? 잠깐만 왜 내 거야? 달라고 안 했어 아니 아 이거 받으면 나 다음 거 못 봤는데 근데 애매한데 여기 있으면 나 못 지키지 저 밑에 있는 거를 밑에다 주둔 거 다 넣어놨는데 병질이 낮아서 지금 공성으로 내가 도시 먹고 반란 일으키기도 애매한데 아 근데 지금 너무 상황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아 빌맨을 빼고 소풍병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징진병 좀 가져가 봐 어 특동사수가 셋이나 있어? 잠깐만 일단 특동사수부터 가져 얼마나 부족한 거야 좋아 어 이러면 좋지 이러면 많이 복구됐지 순식간에 여기서 대기를 좀 한 다음에 저 프렌더로 저 새끼 저거 뭐야 무슨 자신감이야 96명으로 고작 96명으로 뭔 자신감 뭐야 시끄레기들 뭐야 150명으로 뭔 자신감이야 딱 돼 지원병 50 지원비 28 78 반이 지원병인데 그러면 병정이 좋은 거죠? 어 이거 좀 아냐 이 강 끼는데 설마 지겠어? 어디서 아 무슨 강을 꼈는데 진영이 이래 쟤 안 오죠 저 언덕으로 올라가네 아 이거 안 좋아 언덕이 저기 볼록 언덕인데 저거 어떡하지 부를 수 있나? 사거리는 우리가 더 긴데 반대쪽 언덕에 서서 쏘서 부르면은 좋겠는데 아 쟤는 궁병이죠 그냥 우리는 석궁이고 반대쪽 언덕이 없네 여기서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00이면은 뭐 쏠 것 같은데 100은 돼야 될 것 같은데 250이나 되네 그러면은 아 얘 너무했네 이거 맵 왜 이러냐 어흐흐흫 아 어떻게 너무 불리한거 아니야 이러면? 뭐해봐 어차피 원거리는 없을테니까 아 쏘지마 쏘지마 어차피 맞추지도 못하면서 200미터 바뀌었어 아예 삥돌아서 저쪽 언덕을 먹어야 되나 그러기엔 또 조금 좁죠 여기가 좀 패여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아 올라왔냐? 어우 야 온다 자아 일단 쏘지말고 산계 1번은 방패 좋아 얼마있어 100 발사 아 이렇게 오면은 괜찮게 싸우겠는데 야 저렇게 온다고? 잠깐만 어어 이겼네 어 어 금병 얼마나 있는거야? 상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러셨나요 스카이림? 스카이림 미래체부터 보면은 좀 화질이 그럴겁니다 720이기 때문에 얘네 깨 어이구야 어이구야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 따라와 뇌절하지마 뒤로가 뇌절하지마 뒤로가 뒤로가 우리 석공병 계속 보충되고 있어 뇌절하지마 뒤로가 얘들아 왜 이렇게 느리니 뭐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려 뭐야 껌말봤어? 아이고 방패 방패 아 방패벽상태였지 맞다 이 섬 지는거 아니지? 우리가 훨씬 많은데 아냐아냐아냐아냐 급이 다르다 어 저 쟤네들 뭐냐? 도망가는건가? 방패벽을 하고 도망을갔어 방패를 들고 방패가 없는 등을 보여줘버렸어 너무 끔찍했구요 와 잘 싸운다 우리 석공병 그래도 보병만 죽었죠? 야 명성 12.9 망골드 아 너무 좋고 아 병사가 좀 많이 아프긴 한가보네 좋아요 이런저런해도 이득은 많이 보고 있네요 얼마나 죽은거야 와 많이 죽었네 156밖에 안되네 지금 18명 16명 보충해야되네 6명 받고 10명 더 와 이거 회복도 안됐는데 너무 줄어버렸다 이러면은 약간 이제 성능에 문제가 있겠는데 말도 좀 처분을 해야겠어 말도 말 많이 먹은거 같은데 어딨어 어디 보자 40 40 60 90 110 와 많네 190 가까이 되네 거의 어디 아 근데 말 너무 싸게 파는데 여기서는 이게 많으면 근데 안되니까 좀 팔아야겠네 이건 나 이 정도 사가 야 투구좀 팔아봐 투구좀 아 개 쓸모없어 탁 여기 전쟁은 중간이 없다 여기서 여기가 나버리면은 여유가 없고 저기가 안나버리면은 너무 여유롭고 거리상으로 여기 너무 가까워 아 추가할 데가 없네 그냥 가서 쉬어야되나 와 진짜 여기 너무 사기야 이 마을이 진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마을이야 미친 마을 포도와 곡물 어 어 점심쯤에 나가자 가자 와 진짜 느리다 회복 의사가 있는 부대인데 회복이 느리다는게 너무 끔찍해 서전트 서전트가 말도 안되게 느리긴 해도 튼튼하니까 좋네요 영병 누가 데리고 왔어 꺼져 어디서 자연스럽게 어디서 와 어떡하지 저건 절대 비비지 못할거 같은데 저거 500은 아 그 병사 많이 주는거는 아마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런거일겁니다 징짐 많이 되는거는 어 어 잠깐만 이거 먹으러 오겠다고? 진심이야?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있는데 공성 만들면서 합류하기 시작하면 위험하거든요 빨리 하나 끊어먹자 저쪽으로 합류하는 애가 있네 역겹게 후속 병력이 더 셀거 같은데 저 부대보다 한 600짜리 지나가는거 아니야? 아 불안해서 가겠나 이거 징짐을 더해서 넣어놓을까 여기다? 지금은 너무 적은데?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러면 민병대가 올라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데려갑시다 빨리 데려갑시다 징짐 병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았어 성에서 쉬라 그래야겠다 지금 본대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아예 그냥 내려가서 그냥 쭉 징짐 해올거야 여기는 영주들이 안 지나갔을거 아니야 그럼 너무 느릴거 같긴 한데 바로 치지만 않으면은 시간 맞겠지 뭐 빨리 병사를 모아서 이제 말이 많은 관계로 오히려 병사가 좀 있어야지 속도가 올라가니까 와 1600원 야 미쳤다 병사 질 좀 봐 기병만 없으면 된다 기병만 기병만 빠지면 돼 기병 없죠 어 근데 진짜 기병이 필요가 없네 기병으로 부대를 짤거 아니면 지금은 진짜 기병이 필요가 없네 기병이 해줄 교란 역할을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말을 안타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 역할을 굳이 안해줘도 지금은 세죠? 우리 파티 밥값을 하는 조합이야 아 여기는 영주 지나갔나보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통로로 통과해 가면은 풀이 차겠네요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음 근데 나 이거 좀 무쌍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방어력이 전작만큼 이제 너무 높아서 방어력은 진짜 전작에는 맞아도 데미지가 안들어오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그래도 엄청 세네요 전작 솔직히 타임 때문에 타임이 낮은 애들은 데미지가 진짜 안들어왔는데 이건 타임이 없잖아요? 타격하는 이미 이번거는 내려가서 한번 더 해야겠다 아이씨 이번작은 오히려 양손으로 하니까 공속이랑 데미지가 너무 세서 오히려 그래서 안죽을거 같네 전작이 이제 그냥 튼튼함으로 안죽었다면 이번에는 죽기전에 죽여서 안죽을거같음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다가 진짜 저 강해지는 폭 찍으면 훨씬 세진다는거 아니야 나 왜 포를 안팔고 온거야 솔직히 되게 기대되긴 하네요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활력이 낮아서 170이죠? 경험치 나눠... 아 도보 상택 플러스 구나? 그 다음에 경험치인가? 야 좋은것만 있다 어 이거 이거 두개로 가야죠 사기는 지금 너무 깎아서 도망가게 해버리면은 내가 숙노도 못 올리니까 적들이 먼저 도망가버리면은 굉장히 잘 뽑혀있는데 지금? 아 근데 양조가 나 뒤통수 아까 맞은거 너무 끔찍하다 얘만 아니어도 징집 더 될텐데 징집 두명 더 할 수 있는거를 지금 못하는거 아니야 오히려 너무 흑혐이야 아 일곱명 잡아오라 그랬던 그때 의심을 했어야 됐어 이렇게 하면은 뭐 고작 저정도는 뭐 손해도 아니지 빨리빨리 갑시다 45명은 못잡겠다 이게 진짜 공송을 할 수준이야 저 330 저거 아휴 진영이 진짜 잘 떠주면 이길텐데 진짜로 진짜로 저 330도 이길텐데 진영만 잘 떠주면은 언덕에서 한번 꼬셔서 붙어볼까? 내가 고지대 먹으면 이길거 같은데 진짜 어 잠깐만 아 이 언덕은 좀 낮아보지 여기 언덕이면 몰라도 지원병이 반 아 지원병이 반이면 엄청 센 조합이네 강한놈들이네 저분들 아 나되면 안되겠네 펜카녹 먹게 해주면 안될까나 펜카녹 수입영사가 500이라서 진짜 손도 못대고 있어 이스터성 또 뺏겼죠? 수준 내가 좀 깎아놔야되나 펜카녹을? 지원병 70이고 아 근데 야 어떻게 500명인데 지원병이 70밖에 안되냐 민병대가 너무 많다 민병대 최하위티어만 그냥 330 넘네 와 야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끔찍하구요 내가 여기서 너무 할거 없네 이렇게 되버리니까 아예 병사가 100명씩 있는건 몰라도 50명씩 다니니까 잡기도 힘들고 아 죄송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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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3개 있습니다 지옥의 삼각형을 만들어놨어요 사르고 먹으면 진짜 좋겠다 만약 내가 펜카녹을 먹고 여기다 공방을 다 때려박은 다음에 이 펜카녹을 지키고 여기다 병사 꽉 채워놓고 반란을 일으키면은 사르고 먹고 진짜 순식간에 밀 수 있을거 같은데 펜카녹이 문제네 펜카녹을 먹던가 오르티시아를 먹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오르티시아를 먹으면 그냥 여기서 싸우면 되죠 이렇게 여기 통로랑 여기 통로만 지키면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기를 지키면 될거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제가 여기랑 여기 말고 여기를 지켜야되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나온것도 이 이 열미를 통과해서 아 이게 이게 좀 불안하네 여기 주둔에 있으면 이렇게 올테니까 내가 사르고를 먹고 싸우면은 어차피 여기만 조심하고 여기서 싸우면 되는데 반란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네 너 왜 460명으로 300명만 도망가는거지 뭐가 문제인거지 아 방어하러 가는거야? 뭐 뭐 뭔성? 아 이거 맛집이네 저거 개 맛집이네 저 방어 못하면은 저 얘네랑 싸우면 방어 못하니까 그래서 빠지는거구나 야 그럼 난 여기서 계속 따라가야되는거야? 너무 역겨운데 나 가보자 차라리 얘가 물리면 좋겠는데 가는사이에 안 먹히겠죠? 200명인데? 믿는다 우와 야 이거 뭐야 이 맛있어보이는거 뭐야 이거 이거 방어 됐나보네? 나 이거 아무거 이거 병사만 배치해놓으면 되겠다 궁병 많지 궁병 30 좋아요 특등사수죠? 아 내가 조.. 조합을 안받는데 궁병이 좀 있네요 기병이 없는데도 특이하네 저러면은 그냥 아래쪽 병사가 궁병인거겠죠? 옆에선 그냥 먹으면 되겠지? 200이니까 저쪽 언덕에 가면 되겠다 좀 먼가 사이가? 아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네 그럼 추가 병사가 왼쪽에서 나오겠네 추가 병사 끊는건 좀 매력적인데 여기 언덕으로 가야되나? 글쎄요 판로우미 판로우미 나 근데 이거 제가 잘못 봤다가 호되게 맞을거 같은데 아예 끝으로 가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보고 얘들아 쏘지 말고 빨리와 왜 이렇게 느려 뭐야 너희들 미쳤어? 빨리 안와? 지금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아마 여기서 가문 레벨 한번만 더 올라가면 진짜 모든 나라에 이제 1대1로 국가별로 싸워도 안질거에요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특히 장비빨로 지금 엄청 세졌습니다 제 캐릭터가 플레이어 캐릭터가 사기야 얘가 1당 50이라고 보면 되니까 저렇게 싸우고 여기서 나오면은 여기서 쏘는게 제일 낫죠 그러면은 고병을 방패로 세우고 공병 상계 조금 앞으로 빼야될거 같은데 아 진짜 방패벽하니까 엄청 느리다 가는것봐 이러니까 잡아먹혔지 이거 겁나 느려 일단은 그렇게 원거리 온거 안나올라올거 같으니까 세기전을 해놓을까? 이렇게 해놔 서정진 해놔 방패벽이 진짜 애매하네 걸어다녀 기어다녀 기어다녀 잠깐 추가병력 저기서 나온거야? 아이씨 그럼 기다려야겠다 본데랑 부딪히는거 이렇게 싸우면은 우리 병사가 늘거든요 점점 추가될 때 나쁘지 않죠 어 난 진영 잡아서 같이 때리면은 아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일단은 방패 해놓고 일단은 방패 해놓고 본데가 넘어와야되는데 기마가 올라와야되는데 기마가 올라와야되는데 기마가 올라오고 들어가지 각도가 예쁜데 옆으로 옆으로 다와옆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안되나 오목하게? 그럼 포이진을? 가가가가 선영진으로 가 얘들아 선영진으로 가라고 그리고 사격 인펙트리 움직여! 그 way! 어 얘 왜이래? 어 얘 왜이러지? 아아 3위지? 선영진 자 기마 일로 빠지는건 상관없죠 몇마리는 어차피 역으로는 앞으로 가있으니까 얘들아 근데 기마 몇마리 때문에 진영을 깨야겠니? 아 아 아 아 오 나 나 나 나 죽는줄 알 순간적으로 사조성이 보였어 어 위치 좋은데 방패로 방패로 바꿔 원거리 원거리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독박 쓰는거 같다 왠지 느낌이 정문으로 빠져야되는데 얘네들 아 아 아 어 야 뭐야 그렇지 그렇지 기병 기병만 좀 치워봐 야 그거 그거 잡을 시간 없어 빨리 앞에 싸 그렇지 그렇지 야 위치 좋다 위치 좋아 보병은 좀 줄어도 되죠 정의인 공병만 살리면돼 그렇지 야 이거 꿀받은데? 몇명 잡았어? 에헤 70명 잡았어 어 죽인거의 반을 우리가 먹었네 사망자는 두명 그렇지 아 진영 너무 좋고 근데 내가 빠진만큼 우리 애들이 개죽음 당해가지고 힘이 부족해서 하지만 나는 내 정의병만 살리면 됩니다 야 우리 변 알바 아니구요 여기까지와 본대 박치기만 피하면 되니까 어휴 잘 싸운다 야 이긴거 같은데? 뭐 아닌데 꽤 나무 아니 아니 맞다 맞다 얼마 안되지 이번에 아이고 아이고 어어야 잠깐만 왜그래 어어야 왜 안죽었어? 어어야야 그만싸 그만싸 겁나 아파 겁나 아파 어이구야 어이구야 투창 투창질이네 아주 그냥 오우야야야야 오우 겁나 잘 막아 미쳤어 다 잡았네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너무 좋죠 정면에서도 오고 있고 야아 많아 많아 흐이 야 특종사수만 살려야돼 특종사수 살려야돼 사수 살려야돼 사수 살려야돼 어디가니 이게 기병하나 때문에? 정면 언제 오냐 왔네 아 제발 특종사수만 죽이지 말아주세요 세명 근데 세명이면 뭐 근데 좀 많이 죽긴 했네요 어 십사명성이면은 죽을만 했어 야 만사천원 자유요 자유요 반란을 위해서 계속 침일도 올려주겠습니다 자유야 자유 다 자유야 사라져 아니 왜에 왜 데려오라고 그렇지 와 힘든 싸움이었어 생각보다 힘들었어 적보다는 이득 많이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병사가 질질 셌어요 하지만 이번걸로 여유가 생겼죠 한번 방어를 했다는 거니까 적 방패가 너무 느리다 방패벽이 저것보단 빨라야돼 방패 들고 뛰는 속도의 수준이 나와줘야지 방패벽을 하는게 의미가 있는거지 아니 방패벽을 한상태로 돌진을 했을때 이제 공병들의 공격을 막으면서 돌진을 한다 이런 의도로 만든줄 알았는데 그냥 세워놓는 역할이야 화살.. 화살바지로 너무하네 진짜 저거는 조금 버프를 해주면 좋겠는데 공병도 세니까 어차피 숲도적같은거 잡을때는 훨씬 유용하죠 아 돈 많이 준다 20만원 아 돈이 너무 금방 보이는데 어유 병사 없는것 봐 극혐 저.. 혜자마을에서 꿀 빨거 같은데 그럼 자동 돌리자 열한명 야! 아 뭐 특승사수가 죽어 아이 아니? 에반데? 아 무슨 특승사수가 죽어 급이 다른데 뒤로 빼놓을걸 붓기전에 아.. 병사 한명 주는것 봐 내가 그렇게 믿었거늘 본데 썸 이겼으니까 돌아가서 쟁집해야 알겠다 뭐 들어가죠? 어차피 회복도 해야되고 병사들 아 너무 얘네들도 징집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한번 줄었다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다 나만 징집해야되 석공병을 좀 올려야겠다 계속 같이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공성전을 공성전을 하려고 그리고 보병들을 넣을라 그랬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됐죠 창병은 기병이라도 잘 잡지 정면사도 세고 너무 방패병을 갖고있는 의미가 없어 지금 너무 고데기 돼버렸구요 아이 너무 흑혐이고 병사 없는것 봐 어어 너무 흑혐이고 딱 밸런스 어어 야 이거 야 아 아우씨 2000원 아 장비 사야되는데 언제 화평매질거야 전쟁은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이겼네 아 또 점령됐니? 겁나게 쓸모없구나 이런식이면 그냥 우리가 성공인데 전쟁을 쎄 큰전쟁을 몇번 이겨서 그런가 너무 유리하죠 다섯자리가 비어있는데 다섯자리 중요하죠 다섯자리만 채우죠 우리애들 너무 없어 아 얘네는 수배들 줄거 같은데 둘 아아 너무 열받죠 솔직히 한마을에 다섯명 나올만한데 굳이 이렇게 주는거 아 아 아 진짜 야 더러워서 그냥 간다 야 간다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너무 크는데 너무 크면 안돼요 내가 내가 죽어요 내가 발라냈을 때 오케이 거의 진시황이야 이거 우리나라 지금 큰일났어 너무 이겨주면 안돼 우리 우리애들을 좀 먹이로 더 줘야되는데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지금 뇌절했거든요 오늘 뇌절 좀 하는거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됩니다 이거 내가 뇌절 할수록 반란 일으키는 날이 더 미뤄져요 와 야 70명한테 털리는거야? 개 한심 어 안 불었네? 내꺼야 야아 몇명인데 이거 경보병 11 어 병질은 좋은데 나는 징지병 50이지만 징지병 50 빼도 우리가 더 많죠? 그리고 원이랑 다르게 징지병도 겁나 세고 특히 블런디아 블런디아는 징지병 창이라서 더 세죠 그리고 사수 조합이기 때문에 징지병이어도 상관없고 개사기 좋아 오냐? 야 오네?! 저걸로 와? 어 야 역시 병질이 좋아요 기병 저 조합에서 기병이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영주포함하면 20명 넘겠다 야... 그리고 어우 비싼 조업답게 궁병도 많죠? 얘들아 쏘지마 이번에는 보병을 더 내리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 자 150인데 안 온다고? 발사 제가 원형 진이야 뭐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원거리 싸우면 석궁이 이기지 난 고지 되는데 심지어 그런 것 치고는 아무런 도움도 못 되네요 근데 신병이 좀 많아서 방패벽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야 근데 기병이 많은 조업인데 언덕 먹은 거 너무 좋다 이쪽을 좀 틀어줄래? 기병 옆으로 오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야 알두루 가버렸어 알두가 뭐한 놈인데 원거리 기소냐 어 도망간다 기병 기병 잘못 가야 되는데 기병 쌍으로 오죠 지금? 어느 한쪽을 버리고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저긴 안 온다 나무들이 많아서 얜 뺀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딱딱기 딱 기다려 내가 갈거야 팔 먼저 가는데 발 맞으면 가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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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올라 오지마 올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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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겁나 아파 아 기병 겁나 많아 지금까지 혼자 상대했던 것 중에 기병 가장 많은 것 같다 역시 기병은 기병이구만 조격 오우야 잘 싸우는구만 와 여기로 올라와서 내려가는 것까지 한단 말이야 기병이 하지만 징지병이 창병이죠 군병도 가라 다 잡았네 이제 아이씨 아프잖아 뭐야 안 죽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따가 그렇지 5명 죽고 15명성 야 오늘 명성 끝내주게 올라간다 5만원이요? 징지병이 가장 많이 받았다 친밀도도 올라가고 약해진 틈을 타 공격했는데 친밀도가 올라가는 변태적인 게임 아이 돈이 너무 많아서 쓰기도 힘들겠다 이거 오 나 주는거네 병조 와 포로도 겁나 많아 이거 포로 어떻게 뺄지도 고민된다 기병이 와 이렇게 튀어나온 애가 저렇게 많아? 이러면 두 줄까지 빼야겠는데 얘네까지 세 줄도 빼야겠다 어 아니네? 되네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부터 가져가야 되나? 우리 병사 별로 안 죽었네요? 아 파이크병은 최고티어죠 창병 아 기사는 싫고 특등사숙 어우 둘 좋아요 빌맨도 빌맨 최고에서 바로 미치죠 아 건병도 좋죠 이건 징지병 좀 빼야겠다 일단 다 가져가고 블라디언 무장상에는 안 가져가고요 불지어 최고티어죠 창병 아 기사가 10명이나 나왔네 기사 한번 써볼까? 아 고민된다 기사 한번만 써볼까? 10명 나왔으면 써야지 솔직히 한 번도 안 썼는데 보병 창병 어어 석궁병 좋아? 어어 석궁병 좋아? 어? 아 이거 내가 다 가져가고 싶은데 다 가져갈 수 없는게 너무 한이 된다 징집이 어딨냐 징지병 징집수 빠지시고 야 징지병 빼도 이렇게 많아? 야 갑자기 병질이 미쳤는데? 제국신병 누가 갖고 왔어? 누구야 누가 쟤꺼 가져오래 누구야 순열 블라디언 인들만 받는다 이러면은 징집 섞는걸 빼야겠는데? 와 이래도 많아 네 자리를 더 비워야돼 경병 넷 하나 둘 셋 넷 됐죠? 야 포로 더 가져갈 자리가 있었지만 거루하겠습니다 저것도 많이 줬겠는데 꽤 야 이대로 그냥 바로 싸워도 돼 겁나 튼튼해 나만 회복 때문에도 나만 돌아가자 여기 때문에 옥스할로 한 번 가야겠지 돌아갈 때 야 이거 너무 사로그러 가자 이번거 제대로인데? 돈 28만원 빌리야 레벨업 했니? 왜 개뜬금없이 레벨업 하냐 걷다가 레벨업 했네 걷다가 깨달음을 얻은건가? 빌리야 뭐 올려야 되니? 아 빌리야는 한손이네 와 이거 숙련도 훨씬 많이 올라가죠 아 걷는거 줄걸 어 나도 올라갔어? 나 매력이 올라갔구나 동선과의 관계도 증가량이 20... 뭔가 좀 야하네요 이성과의 관계도 증가량 공손한 젊은이로 갑시다 유교사상이 물든 젊은이로 가겠습니다 오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좋네요 만원이면 투구랑 팔아봐 동료들 장비 진짜 다 맞출 수 있겠다 너무 많이 돈이 된다 투구만 내놔 투구만 이거 본대를 두 번 깠기 때문에 사실 내가 공성할거 아니면은 굳이 이제 전쟁하러 갈 필요가 없죠 영주 먹기는 힘들거 같네요 적어서 시간 좀 떼워야되겠다 여기서 화평만 안 맺으면 돼 적절하게 잡으려고 들어가는데 딱 화평 맺어버리는 그런 거지같은 상황만 아니면 됩니다 40일 극혐이죠 아 내가 끼고 있는 9만원짜리 검 나오면 좋겠다 한 번 더 사길 구만소드 구만소드나 아 투창도 사야겠네 투창 좀 많이 사야겠네 아 병사 좀 넣어놓고 올걸 어차피 돌거면은 아 생각머리가 없었네 내가 지금 넣어놓기에는 너무 많이 돌아왔죠 지금 넣어놓기에는 너무 많이 돌아왔죠 이렇게 돌아야되는데 여길 갔다가 이렇게 돌아야되나 아 그렇게 하자 저기는 너무 격전시니까 이렇게 오면 돼 또 가깝네 전혀 안가까운데 길도 여기로 가고 여기는 못가잖아 이렇게 돌아가야되는거 아니야 와 이 게임 길이 복잡해서 적 잡기는 좋은데 너무 킹받어 아 본데 여기 쓰면은 괜찮겠지 어 저기 모여도 징짓병 위주겠지 여기다가 넣으면은 괜찮겠다 딱 딱이네 저기 아래쪽 애들 넣어야 되는데 경보병을 넣을까? 석궁병을 넣은 다음에 석궁병을 내가 추가를 해야 되나? 아 석궁병 많다 아 석궁병 아래에든 내가 뺐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넣자 이렇게 창병은 운용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좋은 창병을 내가 죽게 할 수 없지 검병 야 애매한데 이러면 창병 빼자 좋아요 160에 약간 이제 강한 애들도 섞여있고 아 저러면은 뭐 천명이 와도 내가 합류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200명을 죽인다는 전제 하에서 아 자신 있어 마 너무 강해 9만원짜리가 없으면 너무 사기야 흠 9만소드만 있으면 야 이거 또 여기서 장난질하고 있네 있었구나 500명이 내가 먼저 갈 수 있네 하아 독한 게임 저거 안 뺏기지 저거 뺏길 짬은 아니지 우리 병사들 야 이거 판다고? 아 왜이래 이거 사야되나? 돈 많은데 그냥 질러버려? 아 이렇게 하자 돈 너무 많다 이건 지를만 했다 자멜리는 내꺼고 방패는 빌리아가 써야지 빌리아가 세니까 빌리아 믿는다 이건 치료사 주자 얘도 방패를 내가 사줬는데 얘를 안 줬단 말이야? 미쳤네 나 8만원짜리 투차 안 꼈습니다 던질 때마다 만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아 16,000원인가? 가자 나 아까 도시에서 징집 안 했나? 여기 병사가 없는 것 같지? 32 던질 때마다 16,000원 내가 너무 비싸서 저거 어떻게 사냐 그랬던 그 창이 11,000원이었는데 에... 한발에 16,000원 야하! 이거 무조건이죠 85,000원짜리 들이대 들이대 와 양을 230원에 산다고? 미친놈이네 90원에 사도 팔텐데 양모 겁나 비싸고 5,000원 8,000원 지불합니다 이래도 10,000원이 남았어 미친게임 너가 껴야지? 검사야 믿는다 검사야 여기 얜 빌리곤이 끼지고 여기 얜 빌리곤이 끼지고 여기 얜 빌리곤이 끼지고 못에 맡겨주고요 하... 빌리야 한송검 사줘야겠다 꼴을 보니까 안 사주면은 안 되겠네 한송검 제일 비싼게 뭐예요 양송검 아밍소드? 11,000원이면 별로 안 셀거 같은데? 길이도 좀 짧고 길이는 상관없겠지? 방패 들면은? 오히려 짧은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길이는 양손복이 무조건 긴게 좋지만 나 또 진지 많은거 같은데 아니겠지? 야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면서 눈에 띄는 비싼거 있으면 제일 비싼거 그냥 다 사가 돼 와 백화점가서 제일 비싼걸로 다 사가는 드라마적인 상황이 나와버렸네 이건 더하지 이건 진짜 성보다 귀중한 아이템을 일시불로 지불하는건데 감동적이야 아 이거 팔... 아 이거 솔직히 지금 무역할 짬은 아니구나 작살 자 투창 욕맹한 자는 작살이고 빌리 빌리야 누가 이런거 끼니 자존심도 없냐? 작살 아 진짜 그렇지 어어 장비 미쳤다 진짜 와 장비 진짜 미쳤다 동료들 장비는 진짜 미쳤다 지 밥값을 해줄지는 모르겠고 장비는 미쳤네요 열일곱명만 더 모으면 되고 아 왜이래 이상한 동네야 이리로 한번 돌아갈까? 열일곱명이나 남았는데 돌아가는건 너무 뇌절인가? 근데 여긴 징집 안했을거 같은데 왠지 와 해적들 겁나 많아 흐흐 흐흑 종 자래 아 기병 쓸까? 들어와봐 어차피 기병 열명있으니까 열두명이지 이제 기병을 올리자 기병으로 한번 휘저어보자 기병을 그냥 뭐 내가 아껴서 전투로 쓰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던져서 버리겠습니다 적들한테 던져버리겠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소모품으로 쓰겠습니다 기병 성능도 조금 궁금하고 열악한 환경에 보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 일로 아예 못 가는구나 일곱자리 일곱자리 들이대 들이대 세자리 아니 종자는 뭘로 변하냐 종자는 뭔가 다른거 같은데 종류가 다르네 얘는 다르네 종자는 완전 그거네 그거네 팬도르네 팬도르에서 상위티어 그거 데려가는 그런 느낌이네 아 뭐야 왜이래 왜이래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갑시다 일로 와 너무 맛있겠다 어 나 왜이래 갑자기 오늘 왜이러냐 오늘 왜이렇게 운이 좋냐 왜이렇게 맛있어보이냐 이거 오우 너무 맛있겠다 야 내꺼하자 아 기병들 3번에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정면에 가서 진짜로 되죠 기병을 먹이로 던져주고 그 사이에 진을 짭시다 얘들아 빨리와라 얘들아 쏘지말고 와 기병은 가서 어 업으로 끌고 자 섰나 발쌔 너도 너희도 상계해 적들 못오게 잘 막아보 아 거 좀 더 가 기병들 잘 싸우고 있나 우리애들 궁금하구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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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래를 막아 내가 바로 옆에서 옆에 치고 있는데 어 이거 왜이래 어 야야 왜그래 방금 겁나 잘 막아 진짜 미쳤어 도망가는 애는 됐고 도망가는 애는 됐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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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들을 내가 좀 잡아야겠는데 어그로라도 가져와야지 좀 잡아줄 것 같다 오우 야야야야 말하자마자 이새끼 이거 만육천원 이게 만육천원이다 기병도 한방 어 저거 저거 어어어어 잘 막어 잘 막어 아주 그냥 태껴나는 줄 알았어 아이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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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병들은 어 아직 살아있나 본데 올 뭐야 뭐야 새 밖에 안 누웠어? 와 기병이 역시 기병이긴 하구나 사실 길게 보면 기병 여기서 다 죽어서 없어지는게 편하거든요? 다 없어지는게 편하거든요? 아! 아 던지는거 보고 피할라 그랬는데 어떻게 예측샷을 맞춰 아무리 알파고유도 그렇지 너무하네 우리 부대 몇 명 죽었니? 한 명! 기병 한 명 죽었네? 종자 한 명? 아 뭐야 누구야 누가 다섯 명 누가 빼갔어? 아 아래에도 죽었구나 그럼 인정? 15,000원 야 미쳤죠? 미쳤죠? 4만큼 올랐다 3만큼 몰랐다 야 미쳤죠? 묻혔죠 묻혔죠? 그냥 묻혀버렸죠? 서전트 보병 최강 빌맨의 아 제국은 꺼지고 성련은 어 불지어의 석궁병의 아주 그냥 아주 미쳤죠 미쳤죠? 종자 바로 하나 잃고 하나 받고 창병 견습기사 넷 야 왜 이렇게 잘 줘? 경기병은 뭐야 경기병은 뭐야 아 경기 찌끄러기네? 경보병 좋습니다 아 이제 포로를 100명씩 데리고 나네 그래서 기사 때문에 이유가 생겼나보네 우리 징지병 어딨니? 와 진짜 많이 빼야되네 와 진짜 많이 빼야되네 어? 잠깐만 이게 돼? 아니 이게 됐어? 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아 이걸 이제 알았네 와 이거 이렇게 해놔도 3번에 되겠지? 종류가 없으니까 기병 다 죽으면은 와 이걸 이제 알았네 하나 둘 셋 넷 야 이걸 이제 알았네 아 확실히 없을 리가 없지 이 기능을 빼면 안 되지 빕시다 나는 도망갑시다 아 저걸 이제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댓글로 누군가 알았다면 알려줬을 텐데 챔피언은 뭐냐 기사가 제일 센 거 아니었어? 볼까? 짬비온 야 파이크병 아니야 그냥? 아 기.. 이 더위가 있네 160이네요 엄청 세다 야 220까지 올라가네 280까지 올라가? 기사 되면은? 280이면 진짜 높은 거네 그냥? 내가 꿈에 바라던 수치 아니야 야 이거 엄청나구만 음 옥수아에 가서 판매하고 와야겠다 그냥 전쟁이 이겼는데 그냥 압살인데 이 정도는 펜카녹 때려야겠는데? 펜카녹 진짜 펜카녹 때려야겠는데 나? 오오.. 꽤 괜찮은데 장비 좀 녹여야겠는데 에이씨 야 작살 내놔 작살을 내놔 저런 아 스테미나 스테미나 너무 조르다 참 35 아이 쪼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워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작살 없으신 분 얘는 작살 못 던지죠? 아 세배야 아 너 너무 아이템 구덱이다 얘 세배 줘야겠다 세배가 다음 올라갈 놈이니? 세배야 그런거 누가 끼라 그랬어 냄새나게 8,000원씩은 던져줘야지 중기병이면 우리 가문이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려야된다 진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사기 명성 아 다음부턴 한 세자리씩 줘 동료제한 일단 아 이거 내가 동료를 데리고 있어서 그만큼 부대규모가 더 증가한건가? 그럼 빼면은 얘네만큼 빠지나? 칠십 오 칠 삼십오 백삼십오 아 근데 그런거치고는 동료 추가하고 더 는거 같지가 않은데 자리가 아 그냥 동료 자리만큼 늘어나는건가? 동료 이게 동료를 안 넣어놔도 내가? 아 그런건가 혹시? 그럼 8이면은 85 8에 40 120 올라가는건가? 에휴 씨 설마 300인데 그럼 혼자서 400이면은 징집 하기도 쉽지 않겠다 진짜 올라가 여기 왜 왔죠? 기억을 잃었어 와 깡통맨들 겁나 많아 검은 이빨 너가 너무 하.. 하자가 있어 아 니가 이제 제일 고참이야? 야.. 니 주제에 너는 이거 백이십오 찍는거 말고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 이것도 백십오고 활력도 낮아 검은 이빨은 빠져야될거 같다 200짜리 나오면 좋겠는데 어디 자 수비군 겁나 많고 아 고민된다 펜카녹을 내가 때려볼까 한번? 어차피 없잖아 이제 배병사 한 번만 때리고 뺄까? 그러면은 내가 전멸당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궁병을 내리자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자 음 이렇게 해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야겠다 한 번만 밀어보자 믿는다 아 뭐야 왜왜왜왜이래 왜 멈췄어 뭐야 뭐야왜왜이래? 아 에러 아 나왔어 공격할라고? 붙어보지 뭐 한번 아 잠깐 병사 차이가 아 그렇게 안심한거 같다 아 그냥 궁병이 좀 많은거 같은데 이러면은 잠깐만 다 모여봐 이런 위험한데? 궁병 많은거 아냐? 한번 붙어보지 뭐 쟤네쪽에서 오는거죠? 그러면 우리쪽으로 끌어 정겨서 추가 병력이랑 같이 때리자 어차피 보병들 나올테니까 우리는 추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야 보병이 앞으로가서 아 그럼 다 일로와있고 보병이 앞으로가서 방피벽 태워 백 안쪽으로 들어가면 달려들자 어택 기병이 먼저 부딪혀주면은 여유가 좀 있죠 기병이 어그로 좀 끌어주면은 궁병들 어 이러면 아 잠깐만 잠깐만 나는 앞에 가면 안된다 나는 앞에 가면 안된다 어 야 미친게임아 야 잠깐만 얘들아 나를 지켜야지 뭐하니 내가 죽으면 땅인데 오 야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옆으로 세개 만드니 우리 병지를 꽤 높기때매 가쳤죠? 어이씨 그냥 달려서 나만 찌르는 것 봐 너무 역겨워 아 야 왜그래 왜이렇게 먼 거리를 쏴야돼 어우 뭐야 왜이래 왜이러냐고 아잉 도망가야지 아 너무, 너무 밀린다 물량에서 하 너무 못 잡았는데? 아 이거는 내가 좀 더 상계를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마 때문인가 좀 옆으로 안 퍼졌네요 양쪽 끝에서 진입하면은 궁병들 어그로도 안 끌리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너무 덩어리였어 도주해서 나가죠 도주해야지 뭐 지금 밀어버린 것들은 없어져도 상관없는 것만 나갔네요 지금 말도 많고 사막말은 진짜 비싸지만 뭐 왜 아 이거 조심하겠네 관계도 오르는 기준을 모르겠어 아 70명 70명 좀 데려가야 돼 좀 줄긴 한 거야? 못 죽인 것 같은데? 아예 내가 밖에서 대기를 했어야 됐나? 아 너무 어중간해서 이번에 친거는 내가 아 아 야 잠깐만 뭐 징집한 거야 이걸 왜 데려왔어? 이야 아 크게 놀아야겠네요 괜히 방패병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길게 퍼트린 다음에 금물처럼 덮어낸 다음에 내가 옆에서부터 측면부터 대어 나갔으면 됐을텐데 아 그러기엔 상대가 너무 둥그렀나? 오히려 기병이 아니라 보병이었으면 그게 됐을텐데 기병이 너무 어중간했다 보병 비율이 아예 그냥 앞부대가 더 많았으면은 기병들이 좀 분산을 시켜줘서 도움이 됐을텐데 보병도 적은데 기병만 좀 어중간하게 있고 그래서 내가 활약할 구간이 없었네 결론은 기병 탓이다 말 다 죽여야된다 와 많이 준다 병사 자 자 짱 짱 짱 이제 좀 올려놔야겠지? 이젠 좀 올려놔야겠지? 짱 짱 짱 짱 짱 짱 짱 가문 레벨 하나만 더 올리면 진짜 모든 도시랑 성을 다 떨어뜨리고 다닐텐데 하나만 더 딱 딱 하나만 4레벨이 너무 불길해 숫자 4는 난 싫어 어우 식량이 없네요 와 올리브라도 사자 물고기 비싸네 돈이야 많으니까 어우 어우 프라멘트 가야겠다 말 얼마나 했지 지금? 50 80 100 170 어 이미 11마리 뺏겨도 충분히 있네 여기 느린 것 같지? 보상자 때문인가? 9마리 9마리다 9명 9명 뭐야 아세라이가? 아 아세라이면 위험한데 나 막으러 가야 되는데 아세라이면 아이씨 아 뭐하냐 정신 아셔죠? 야 내놔 그냥 봐 아 이러면 내려가면 되죠 그냥 아아 그러면은 나 그냥 저 도시를 노려야겠는데? 저 도시 노려야겠다 이게 맞겠다 5만원 빨리 가자 아이템 볼 시간도 없다 아 이거 언제 먹었어 북부제국 아 이러면 내가 먹을 게 없잖아 아 아 씨 개 쓸모없네 이러면 서부제국이란 건 항상 전쟁 중이야 아이고 다리야 방송 얼마나 했나 볼까 가는 길에 지금 어지간하게 부딪쳐도 다 이길 것 같은데 아 오늘도 오늘도 많이 봐주시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점점 좋아요와 구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받아먹고 있습니다 아 3시간 했군요 방송 켠지 딱 방금 진짜 늦게 켰나보다 600명이나 있네 여기 앞에 근데 왜 갈수록 줄어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구멍났니 계속 빠졌는데 쌀이 샙니다 계속 빠져주면은 나는 가서 덮쳐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아 들어갔다 아 들어가서 채워놨어 채우는데 계속 빠져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 저정도 숫자가 돌아다니면은 내가 그냥 싸울 수는 없고 와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헤카르트 헤카르트 찬스 아 는다 갑자기 야 헤카르트 안 가? 뭐해 뭐하는 거야 아이씨 아 이건 가면 안되길 것 같은데 헤카르트야 170 합류했잖아 야 뭐 좀 해봐 아 가서 싸워봐 개술보험 내 얘네들 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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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킥만해 킥만해 싸워 아 이거 돌아서 나만 잡힐 것 같애 왠지 배신당할 것 같애 내가 빠질테니까 둘이 물어봐 내가 안보이면은 둘이 싸우겠지 그렇지 선택 1 지금 합류해서 적들 많이 죽이고 숙련도 빨아먹는다 선택 2 우리 편 전멸당한 다음에 합류해서 영준만 내가 다 빨아먹는다 근데 선택 2를 하면은 적이 갑자기 불어났을때 내가 그냥 도망가야되죠 그럼 본대가 까이면 우리 성이 망할수도 있고 지금 가야겠네요 내가 간다 헤카르트 군 저번에 한번 본대가 불어나서 두배로 불어난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나는 기병을 또 미끼로 줘야겠다 어차피 기병 추가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자리 잡을떡한 기병을 주면 되겠네요 어어 기병이 군기병 한 마리가 여기까지 오네 16,000원의 맛을 보여줘야겠구만 16,000원 아 아프지 그렇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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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겁나 세고 기병 6마리가 지금 양쪽에 있는데 고진에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어어 상대 비치가 저쪽 언덕인가? 모여봐 스우지 말고 모여 저쪽 언덕이네 그럼 저기 뽕끗한거 먹으면 되네? 숙련도 열심히 올려야지 오늘 200 찍고싶다 진짜 안되겠지? 이미 170이던데? 하아 하아 이번 전투에서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3? 4,5? 얘들아 빨리 와 얘들아 폴로미! 기병만 보내가지고 어그로를 걸어버릴까? 쟤네가 움직여주면 내가 갈 필요 없죠? 여기를 먹을지 저기를 먹을지인데 아 여기 먹어야지 추가 병사 나오는거 확인하고 바꾸던거 해야겠다 얜 다 어디갔어요?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애들? 우리애들 다 어디갔니? 우리애들 다 어디갔어? 우리애들 다 어디갔어? 여기 두명밖에 안와? 크흐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애들 다 어디갔어요 우리애들? 어 추워가 뒤에서 오네 어 추워가 뒤에서 오네 어이 저런 저런 독한 게임이었다 아 야 야 무슨 70 80이다라 가속도 안 붙었는데 어 이거 자동전투하게 생겼는데? 왜 두명밖에 안왔어? 어? 못됐다 튀자 저쪽 언덕으로 가자 아 야 아이고 저렇게 많이 달아 붙어서 찔렀는데 에이 씨 삐짐 삐짐 우리 병사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주걱 싸우다가 자 이렇게 똑같이 교환되면은 우리가 유리하죠 우리가 1.5배 더 많은데 병사가 어 우리 한명 주었고 내꺼는 내꺼 나름 정해야 쉽게 안져 죽는건 상대가 약간 약간 더 빠르고 근데 기절 숫자에 좀 차이가 나네 이백 이백 빠졌고 기사가 죽었고 기사는 죽어도 돼 기사 죽으라 그래 건병 주었고 역시 가장 아까운건 특등사수죠 특등사수가 살면 되죠 특등사수가 다 죽이고 있죠 병사는 아사오는거 안 보겠습니다 분명히 점유율 미친세지 올라갈테니까 내꺼를 대니까 어 330 이겼지 하수 한 명도 안 죽었고 죽이 는거 40명 죽었고 미친 소모전을 만나 예에에쓰 와 개꿀이다 특등사수면 안죽으면 돼 병성 7을 아 내가 너무 한 게 없긴 하네요 이번에 5,000원 자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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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6마리나 줬어 아 무슨 물품 양이 초과돼 아 그냥 그냥 들고 갈 거야 잔뜩 물품 양이 초과돼 이거 회복되면 다 나아 갈 거야 올라갈 거야 이번 거 제대로 이겼다 난 한 게 없지만 이거 멈춰 놀랐잖아 뻥 난 줄 알고 좋은 게 없구만 이거는 괜찮네 이건 세네 이건 세다 이건 세다 갈 수도 있고 이거 왜 비교가 안 되지?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야 근데 도끼 왜 이렇게 센 거 같지? 아 도끼가 왜 이렇게 세지? 아 너 좋은 거 끼고 있었구나 아 장갑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너 아직도 이동합시다 이동합시다 이번 전투에서는 몇 명 안 145 아 30명 더 해야되네 아 맞아 안 죽은 건 사수였지 아휴 30명 추가하자 빨리 병사 모으는 것도 1이야 아 그래도 600명을 깠다는 건 중요하죠 무려 600인데 지금 많이 좀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북부제옥이랑 땅이 교환이 된 거 보니까 괜찮겠지 난 도시가 하나도 없어 도시가 하나만 있어도 나라가 돌아간다고 할 수준인데 도시가 하나도 없네 소재 안 망했나 근데 병사 43명인데 안 망했어? 남부 제국 남부 제국이 더 줄었어 나라가 너무 약해지고 있어 내가 좀 만족하니 그런데 14자리 아 5명만 더 아 너무 끔찍하다 진짜 아 나 저기 올라가가지고 망뚜 하나 사야겠다 우리 애들 위해서 이거 다친 애들도 많은데 망뚜 한번 사야지 아 왜 3명이야 3명 남았어 으어어어 아 펜카녹 야 이거 미쳤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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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고민되는구만 이렇게 줘버리면 딱 얘까지만 맞춰면 될 것 같다 자 방어구나 맞추자 필요가 없다 동료를 좀 볼까 저 검은 이빨을 빼자 검은 옥수수를 빼 하아 어 야 잠깐만 야 웃기지마 야 내 성을 지금 쳐들어왔다고? 헉 우생도? 얘들아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야 야 솔직히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 와아아아 감동적인 방어 민병대 많이 죽었나봐 민병대가 없어 아 자 자동 돌려버릴 거 귀찮은데? 하핳 나 좀 힘들거든요 지금 갑자기 급힘들거든요? 방송에서 3시간이 지났다는거 깨달아버리고 우리 애들아 따라와라 애들아 지금 왜 안 따라온거냐 아까는 열 밟게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가자 와 여기 기병 창기병 21마리 있어 근데 여기는 언덕 플러스 나무죠 무친 랩이죠 이 언덕을 먹으면 나 이긴다 기병은 그쳐두고 기병 돌진 중기 중보병은 나 따라오고 중보병만 나 따라오고 이렇게 가 방패벽 중보병만 따라와 우리 간부들 우리 간부들만 따라 간부들만 상대하는 거야 하이사 우리 애들 쏘고 있나본데 둘 죽였고 더 잘 할 수 있지 조금만 아퍼가 아 너무 병사 개처반으로 싸우고 있는데 할게 없는데 우리 애들이 야 중보병 따라온나 겸치 빨러간다 내 뒤는 너희가 지키는 걸로 믿겠네 작살들 던지시게 8,000원씩 계속 던져 나도 16,000원을 던져야겠어 16,000원 아 왜 꺾어 이씨 왜 꺾어 이씨 어유 이리 안와 왜 말 저렇게 튼튼하니 어어야 뭐 중보병 겁나 많아 미친게임 촛 어 이걸 버텨? 어 중보병 겁나 세고 32,000원 48,000원 야 찔러 찔러 내가 몸으로 막았으니까 야 찔러야지 그렇지 잘했고 뚝배기 어 깜짝아 살아있었니? 따로 죽은 줄 알았다 낙마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잘 싸운다 우리 애들 야아 용맹한 자 숙련도 올라간 것 봐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어 6번으로 해야 되네 데려가려면 죽음의 악마의 숫자 6 4번으로 대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대 쓸 게 없으면은 누가 6번까지 넣고 해 뭐 스타크래프트야? 저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 끝나죠? 우리 애들 한 명 죽었습니다 석궁병 한 명 나쁘지 않네요 3,000원 넣어야겠고 3,000원 넣어야겠고 3,000원 넣어야겠고 네? 왜 부대를 데려왔냐? 징지병 경보병 석궁병 다섯 자리 빼주면 되나? 징지병 아픈 징지병 다 빼 딱이네 딱이네 어어 저게 깨져가지고 나한테 와서 개질을 한 거구나 우리들이 막아주겠지 아 비싼 건데 갈 걸 그랬나? 아 비싼 건데 갈 걸 그랬나? 아 왜 이래 정신 안 차져 너 많이 했나봐 내 절 왔어 내가 여기 지킬 테니까 알아 싸워 콰인? 와 대박 잘 물었다 이거 무조건 이기지 병질은 좋다 야 진짜 좋다 쟤는 오 얘네 둘 다 장난 아닌데 3분의 1밖에 안되네 신병이? 하지만 상관없죠 우리 쪽에 영주가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잘 붙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안 오고 진영을 잡겠다 음 창기병 둘은 오는 거 같은데 저 창기병 하나만 가는 게 아닐 텐데 영주가 갈 텐데 영주가 창기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가? 혼자라서? 어 너무 좋다 1, 2, 3번만 컨트롤하고 그냥 중보병 그러면 다 따르게 하면은 무조건 오는 거 아니야 어 창기병 혼자서 잘 어그로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좋죠 저거 언덕만 못 올라가기에도 이득이죠 여기까지 왔으면 무조건 이겼다 엉덕만 못 올라가기에도 이득이지? 잘했네 영주가 큰일 했네 내가 했으면 죽었을 텐데 저 정도면은 엄청 큰일 했구만 어이 8천원 막 던지는 것 봐 그렇지 막 던져 3만 2천원 3만 8천 혼내줘 혼내줘 마구마구 혼내줘 아세라이 아세라이란다 아세라이 맞구나 아세라이 애들 진지병 창들었네요 부동민들 강한 애들도 있네 와 우리 양아치 놈들 겁나 잘 싸워 이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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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나 내가 너무 길었다 얘 좀 혼내줘 혼내줘 그렇지 아우 말 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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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어그로 다 가져갔어 자 청소 싹 하시고 네 명 죽었네요 어 약한 애들만 죽었죠 정의만 안 죽으면 돼 만원 자유료 어 레벨업 좋아 이거 오늘 많이 하고 많은 걸 이룬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사냥하고 레벨업 한 거네 명성 먹고 그 명성마저도 이거 지금 가진 모든 총량에 두 배 가까이 올려야지 레벨업 할 수 있고 너무 끔찍하네 헤엑 두 개다 활력 무조건이지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어 어 올 거 없는데 이제 무슨 편집을 해요 뭘 뭐 이거 마블 편집하라고요? 마블 편집 안 합니다 마블 편집하려면 전문가 불러야 돼 하핳 마블은 편집하려면 전문가 불러야 됩니다 마블 편집은 너무 어려워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면은 그냥 내가 그냥 거기 딱 따라서 대충 너무 너무 재밌는 부분이 없다 그래도 아 스토리가 진행이 됐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딱 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배너로도 안 할라 그래 솔직히 말하면 편집을 못하니까 스토리구도 없고 사실 편집 막 하고 그러기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마블 마블은 야 이제 리뷰 영상 같은 거 있고 만약 내가 하루를 하고 아 이거 한 다섯 시간 했으니까 이거 편집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막 다 포로 잡혀있고 포로 잡혀있고 복구하는데 한 시간 자 야야야 붙어봐 이길 수 있어 오늘 같으면 난 도망갈 거고 징지병 160 어 잠깐만 너가 160이라고? 얘는 뭔데 그럼 아 얘가 얘는 그냥 얘는 아드람이잖아 그렇지 얘는 300 어? 비벼지는데? 해봐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아 간다 아е 개 안심하죠 오우야야 오오오오오오 킹만해? 잘 싸우면 킹만해 이거 짜면 방종 아 감사합니다 당장 땡긴대로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기병은 보내줄테니까 알아서 기병만 가 기병은 알아서 할 수 있지 기병 너가 어그로 끌어줘 진영만 못자게 해줘 와 너무 가깝다 이거는 그냥 정면에 싸워야겠다 병사가 없어 야 너희가 올라와야겠다 너희가 올라오고 너희가 나 아프다 아냐 이거는 보병 보내야겠다 본대에 합류시켜야겠다 와 기병 왜 이렇게 많아 미친놈들아 그렇지 방패 들고 있는데 석북 맞아 죽었어 개불쌍해 아 이런 애들 왜 이렇게 많냐고 이거 망했잖아 어 야 우리 중기 중보병 겁나 잘 싸고 잠깐만요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되는데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 석북북까지 가면 안된다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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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막아 잘 막아 줄기병 잘 막아 중고병 잘 막아 잘 막아 잘 막아야 돼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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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는 순간 끝이야 원거리 지원 없는거야 그러면 어딨냐 공병들 저긴다 저긴다 잘 쏘고 있다 잘 쏘고 있다 좋아요 아 어어어 이기고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요 어 교환비가 어어어 더 좋아 1.5배 정도 차이나는거 같네요 거의 내가 활약해 내가 활약해야돼 내가 활약해야돼 내가 다 죽여야돼 앙금 방종이야 나 성까지 뺏길거 같애 이거 지면은 어 그렇지 이걸 잘하고 있어 치사하게 막 뒤에서 찔러 그렇지 아 존나 많아 우리 우리 중고병 다 어디감 와 너 한 두명씩 배나 야 야 야 나 찔렸어 나 찔렸어 도움 중고병들 다 어디갔어 오 중고병들 전멸당했어 뭐야 얘들아 얘들아 나 나 나 한방에 죽는다 맞으면 활 그렇지 무언가 잘 싸우고 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kolrab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야야 야야야야야 야 야야야 사소 사람들 사소 싸우지 말고 그거 싸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야 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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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쏘고 뭐 해 병신들아 오오오 다 죽음? 아 기병이 너무 기병 하나 때문에 지금 망했어 이리와 이리와 어 아니야 농담이야 뒤로 빠져 왜 이 방향으로 빠져 미친농들이 너 말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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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명 잡았다 어어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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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야 하지말라고 어여야 빨리 쏴봐 그렇지 그렇지 잘 찐되고 있고 그렇지 오 겁나 많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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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겁나 많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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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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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빨리 쏴 뭐해 왜 구경만해 뭐야 아 오지말라고 어여야 그렇지 찔러찔러 넌 말고 너 찔러지 말고 어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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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 석규명 진짜 잘 싸운다 아 무슨 이지파리다라 그렇게 아름답게 찔렀는데 말이 안되잖아 안 되잖아 이씨 오우 야야야 나 embed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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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자나 나나 나보자 나 빨리가 싸워 뭐해 여기 Flew 붕명들 어 우리 애들 4명 죽었어? 두배 교환 두배 교환 계절 싸움 계절 싸움 솔직히 진영도 거지같이 먹었는데 계절 싸웠음 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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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 것 같다 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어 난 더 그릇끌렸다 빨리 싸라 온천지가 저기야 온세상이다 저기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오지말라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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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쟤가 영웅이다 저 노랑두건 잊지 않겠어 이 녀석 전쟁의 영웅이야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냥 싸워야 되나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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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400명 죽고 상대는 200명 죽였어 이대로 물량 싸우면 이기지 그치 그런거지 어 어 우리가 밀리는 것 같다 아니지 아니지 어 우리 우린 120이고 얜 60이지 어어 압살 압살 어어 흑등사수 17명 죽었어 실환가 아아 하아 그렇지 흐흫 야아 말 안타냐고요? 취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실하게 취향이에요 아 저는 보병으로 싸우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에 손맛이 있잖아요 말타면은 왔다갔다 하면 찔러야 돼서 약간 재미없습니다 보병이면 약간 부대를 선봉해서 이끌면서 싸우는 맛이 있으니까 하아 으흐흐흐흠 30명 신병 뺐는데 이 정도라고? 저기는 신병이 무슨 말을 타고 있어 버릇없게 와 병지율 꽤 높다 나 그냥 가서 팔래? 몰라 날라가라 그래 그래서 팔거야 몰라 야 너희도 물리면 이제 끝난다 잘 살아가야 돼 한번 막아서 전장 안 올 것 같은데 공성 이제 그리고 보병으로만 해도 충분히 세요 물론 기병이 더 센데 물론 기병이 더 센데 보병으로도 충분히 셉니다 하기에 따라 다른거죠 뭐 아 말 겁나 싸게 받네 아 무슨 돈이 충분하지 않아 미친놈인가 이거 4,000원 이야 이 포로로 저렇게 받은거 처음이다 야 이번거 진짜 잘 싸웠다 진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번거는 훈장 받을 만큼 잘 싸웠구만 만약에 석궁병이 조금만 더 볼트에 여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그걸 찍어서 볼트를 더 들고 다닐 수 있게 아 누가 내 마을 불태웠어 개치사하네 어 돈은 근데 별로 안 얻었네 아 마냥 얻었구나 15만원이구나 15,000원인줄 알았네 아 누가 내 석 옆에다가 자꾸 불파나 숙도적이라서 한 번에 못 깬단 말이야 아 개쓰레기 장비 올라가서 망토랑 사야겠다 진짜로 근데 본대 한번 깼으니까 괜찮겠죠? 아 제발 징집하지마 아 미친새끼들 진짜 개쓰레기놈들 어우쌍 이러면 일로 가야되잖아 아아 일로가자 아아 아 너무 흑혐이고 야 병사 왜이렇게 많냐? 거의 다 안 보는데? 양손검은 이번에 퍽 땜에 써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 명 배는 것도 된다 그래서 에 이거 때문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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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점수 200 이후부터 하나당 0.2 상승 0.5 상승 이걸로 이제 엄청 세지고 엄청 강한 양손검으로 적을 막 두세명씩 베고 싶었는데 두세명씩 안 베지더라구요 그 아 우리 검사가 쓰는 만원짜리 무기는 두세명씩 베지는데 지금 끼는거 안 베지더라구요 우리 옛날게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이상한 결과가 되어버렸어 바오구나 사자 나는 다 나랑 다르게 얘네들은 작살이 좀 찍혀있어서 여섯 발 정도 던질 테니까 일로 가면 안되지 일로 가야지 펜카녹으로 가야지 어디가니 점심 뭐 차리니? 어깨보고 사야죠 망토 망토 두개 세개 두세개 사면 되나? 예 1130 아 너무 싫어 1130을 올리라니 아니 가문 레벨 너무 빅렷이야 좀 폭을 좀 줄여놔야돼 언제 올려 와 맘에 드는 것만 바네 근데 내 생각이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안 쓰더라구요 와 2만원 참 18만원 와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세요 양손 그 여러 명 맞는거는 그냥 양손 자체는 센데 길어야 되나? 좀 길고 그러면은 좀 길고 그러면은 아휴 퍽 찍고 아니면 저 만원짜리 무기로 바꾸던가 해서 지금은 너무 좀 애매하네 어? 어? 더 좋은 장아가 있었네? 멧돼지 16원에 파는 클라쓰 갑시다 어깨 어깨 어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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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아 의도치 않게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워러드께 신발이랑 어깨봉 어깨봉은 좋다 이거 사야죠 아 진짜 더 좋은 장비가 있을텐데 오 무슨 장비냐 이건 싼 맛에 제일 좋은건 아닌거 같지만 싼 맛이 있으니까 쓰는거지 어? 너 끼고 있었니? 아 우리 수레맨 껴라 아이 괜히 사줬네 솔직히 쟤는 그렇게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뇌전했네 어깨봉하고 사야지 마루나스 갑시다 검의 도시 마루나스 어깨봉 더 좋은검 없나? 진짜 무쌍용무기 없나? 어차피 막으면 막히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아예 길면은 막기 좀 애매하더라고 여깄다 아 와 이런거 끼고 있었어? 야 나 근데 너 마 완성됐다 거의 장갑만 바꿔주면 되네 얘도 완성이죠 어 얘도 얘도 장갑만 바꿔주면 장갑이랑 신발만 바꿔주면 되네 아 아 저요? 아 저는 좀 이따 방정할거 아네 에너지가 없어서 저 에너지가 없어서리 좀 이따 할거 같습니다 이거 작살 하나 사죠 용맹이가 쓸래요? 아니면 다른 애 줘야되나? 너가 껴라 우리 용맹이 많이 투자 받았어 넌 진짜 열심히 싸워야돼 용맹이 용맹이만 겁나 투자 받았어 이거 용맹이 성장형이거든요 지금 주인공이거든요 잘해라 용맹아 너무 믿는다 진짜 넌 활력이 10이라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거야 지금 지옥의 구간이예요 사실 반란 각을 재야되나 말아야되나 진짜 확실히 엄청 세지긴 했네요 큰 싸움도 비벼지고 진짜 제대로 반란해서 엔딩까지 한 번에 가려면은 명성이 진짜 다음 가문 레벨까지 올라야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오래 걸리죠 중간에 한번 반란 각을 잡을지 그게 좀 고민되네 저 정도면은 내가 반란 한번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명성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거 다 올리는건 너무 힘들 것 같고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진짜 대규모 전투가 이제 20이 올라가는데 그 짓을 몇 번을 해야된다는거야 어디가냐 이거 안막아? 지금 마을이 얼마나 있는건데 병사가 마을 얼마나 있는건데 병사 부족민 10명 있는데 이거 뭐 이상한데 병사처럼 너무 질이 좋은데 아래가 안보여서 그런가 아래에 좀 센 놈들 있나? 신병 15명에 이 정도면 100명은 거짓이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병사 깼는데 신병들 저렇게 세면 안돼 자 그러지마 아 이거 때리고 싶다 운키드야 아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 들어가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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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운키드 뒤졌다 너는 내가 더 빠르겠지 당연히 말이 몇 마리인데 어 잘가 잘가라 운키드 몇 명이야? 야 야 80명이 다 그거네 87이 20, 67 마시겠구만 운키드군 오는거 아니네요 갑시다 애매하게 놀아 애매하게 놀아 자 기병 자리 못잡게 방해 가서 싸워 죽어도 돼 싸워서 죽어 잘 찾지 말고 오른쪽 오른쪽이 더 좋아 보이네 따라오시게나 방패병은 쓰지 말아야겠어 진짜 아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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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라고 너는 동료가 아니야 넌 그냥 화살이야 화살 가서 갔다 박어 내가 어그로를 끌어줘야지 내가 자리를 잘 잡는단 말이지 여기 창기병 내가 죽이고 그냥 자리 딱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어그로로 가져갈 수 있나? 창기병까지 이쪽 언덕 먹어도 이길 것 같은데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오네 오 잘 싸우죠? 하나 죽였죠? 여기 어디 여기 먹어도 되겠다? 오 잘 싸우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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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forward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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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뚜한 놈들 그냥 발랐죠 오우야 갑자기 그렇게 몰아치는게 어딨니 얘들아 빨리 중고병의 힘을 보여줘 1인당 30만원 가까이 되는 탬을 끼고 있는 그 위협을 보여달란 말이야 아아야 아프다 아우 아프다 30만원들 어디갔니 다 죽었니 아이씨 이 장새끼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잘해주면 안 돼 30만원을 먹고 한 5천만에 죽었나? 쓰레기새끼들 왜 알파고급으로 안 만들어주는 거야 AI를 무쌍게임의 진정한 재미 아니야 삼국지 여포처럼 만들어날라고 왜 이렇게 못 싸우니 얘네들 얘들 다 죽여 숫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왜 이렇게 못 싸우면 어쩌전거야 형사수 한 명 죽었고 어 13명서 만원 어 좋아요 자식 반전을 깨하려다가 한 번에 훅 가버렸죠 맞아서 자기 집 앞까지 들어가서 때릴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지? 매력 올라갔고 지금 그건 왜 먹는거니 우리 성도 궁극받고 있는데 미쳤니? 여기 정말 안 만나면은 안전하게 가서 회복할 수 있겠다 와 뭐야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 가르치면은 나 100명밖에 없긴 한데 이것도 먹자 아 아 그냥 우리 병사 산화시켜 이거 너무 먹을게 많아 근데 이거 도박힘 부대 어딨어요 제발 아 3명 나쁘지 않아 3명정도는 내줄 수 있어 3,000원 아 고작? 아 에반데 아까 아까 걔가 더 많이 줬는데 아 나 폴을 왜 이렇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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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 런 런 빨리 뛰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아무도 못 쫓아오게 어우 잘 잡는다 병성 아니라 명성입니다 명성 명성이 있으면은 가문이 강해집니다 한티에 올라가면은 병사들을 더 많이 데리고 다닐 수 있구요 공방도 더 지을 수 있죠 아 공방 좀 지을까 생각합니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70 100명 100명 더 100명 와 너무 양같이 100명 모아야돼 모으다 방종하겠다 하나 가지고 분명 다음에 키면 까먹을 거야 어? 나 오늘 왜 켰지? 뭐 해야되는 거 아니었나? 뭐 병사 모으는 거 또 까먹고 아 생사 나이 먹고 있나요? 어 47세네 뭐야 병신? 아 봉신? 어 나 얘네랑 친구 아닌데 왜 친구죠? 방랑자는 방랑하고 계시는데 왜 친구야 우리 검사는 아 얘들 나 겁나 좋아한다 역겹쓰 역겹쓰 적 데르트허트 동생 몇 살이니? 아 동 5살 차이야? 아 살려줬다고 친구까지 될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혐의네요 야야야야야야 아니야 그거 야 내 땅이야 내 마을이야 미친새끼인가? 니 앞은 내가 다 징집해간다 뭐야 아 나 저 숲찌개새끼들 잡아 아 이거 위기인데 좀? 이거 좀 위기인데 이정도면은? 나 둘 다 지켜야 되는데 둘 다 어떻게 지켜? 같이 들어와 버리면 못 지키는데 백질로 가겠지? 빨리 빨리 백질로 가야 된다 빨리 빨리 백질로 가야 된다 나 이 병질 좀 많이 죽었는데 원래 군주되면은 살려주는 영주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침묵질을 해놔야 됩니다 인근 영주들을 살려서 옛날에는 명예를 줬었죠? 살려주면은 명예였었나? 아 나 아이템 좀 사자 아 살 게 없구나 추구.. 추구 사야되는데 망토가 더 좋은데 아 망토 살 수가 없네 지금 적대 대서 아 추구를 사야겠구만 마을삼들 왜 이렇게 많아 마을삼 저렇게 많은데 징집은 네 명 오는 거야? 아 너무 악독해 아 근데 우리 쪽 저 아래쪽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아래쪽은 한 번 공격을 당해서 수비병선 줄었고 위는 내가 좀 많이 넣어놓기도 했고 투구를 살 수가 없네 8만 5천원짜리를 2만원 더 모아야 되잖아 아휴 너무 싫다 너어어어 무 싫어 2만원 더 모아야 돼 빨리 가자 펜카녹으로 여기 공격 당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난 진짜 수호자가 돼야 돼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기까지 먹었으면은 괜찮을라나? 뺏겨도 두 개가 먼저 뺏기겠지? 이미 뺏겼네요 미쳤네요 어휴 훅 갈텐데 나라가 지금 전력이 이렇게 되면 약탈자 86은 뭐냐 맛있겠다 야 내놔 이번에는 거미처럼 대기해야죠 거미줄 치고 인펀트리! 모으! 악취! 포워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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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오자 솔더즈! 캘블리! 포워드! 인펀트리! 폴로미! 훗맨! 폴로미! 너희가 따르라고? 왜 궁병으로 뜨지? 중기병이라... 중보병이라고 안 뜨네? 가자 먹으러 가자 돌멩이 맞고 다 죽을 것 같은 더러운 기분 뭘까? 어차피 병사 회복시키려면 자 쉬어야 되니까 가자 그냥 마을의 대장간에서 얘네 것도 좀 녹이고 그렇게 합시다 이리 와봐 얘들아 오고 있는 거 맞니? 저 미친나무 어 이게 안 맞아? 얘들아 다 죽었니? 아 왜 이렇게 허접하니 이 쓰레기들은 지금 만족천원 삼만이천원 삼만팔천원 아 이리 와 이리와 아 왜 안 죽는 거야 적들 다 추가 병사 때문인가? 처리해줘 아 귀찮아 아 야 미쳤네 진짜 그걸 쫓아오고 있어? 그거를? 그거를 쫓아왔어? 너 막았는데 뒤에 있는 애 맞은 거 아냐 한금? 아 야 돌멩이 좀 그만 던져 넌 뒤졌다 진짜 어이구야 어이구야 낫 같은 걸로 이길라 그래 양심이 있어야지 이씨 어 어 한 명도 안 죽었다 우리 동료들 좀 몰랐을라나? 중보병 이렇게 싸우니까 오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얘네 치료사가 살아있으니까 아 이거는 포로 데려올 걸 그랬나? 아니다 클릭하는 것조차 귀찮다 포로는 해방시켜 놔야겠어 어 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시청자 수는 더 많은데 좋아요는 하나네요 그렇군요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어우야 비싸게 팔렸는데 30 60 100 190 야 너무 많다 말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늦었구 느렸구만 아 이 새끼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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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천원 내놔 어 벌써 4시간이 됐군요 어 어 어색 으흠흠 으흠흠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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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다 팔아넘겼을까 되긴 하죠 어차피 테미넌 없었네 아 아 저 공 따고 있는 것 봐 또 열미 들어왔어 자동문이야 너무 극혐이야 이렇게 셔주면은 잡아먹힐텐데 우리 성들 제일 최전방에 보내놨어 얘네들이 다 회복 됐냐 병사들 너무 회복 느리다 근데 옛날엔 진짜 빨랐는데 워밴드는 진짜 완전 미친놈들이었는데 그때는 거의 뭐 자동 복구 로봇이었는데 와 700명은 좀 많네 근데 얘가 잘 맞아주는 덕분에 우리 성이 좀 안전하네요 히든핸드가 볼란디아 용병으로 가담했습니다 와 펜카녹 때리고 싶은데 펜카녹 다 회복되어 있겠지 진짜 도시공성 하려면은 아 씨바 진짜 미친놈들인가 아 야 말이 돼? 아니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안 먹기로 한 거야? 어디 트럭트라이를 노려 내껀데 modes 트럭트라이 그치 없지 아까 대병사 지나간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와봐 들어와봐 쳐들어와봐 쳐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성방어에 참여한다 욕욕은 안되죠? 협상도 있는데 협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욕욕을 해야돼? 그냥 너 수성하면 안돼? 아니 나 그냥 수성하면 안돼? 아니 왜 이걸 욕욕해야 되는거야? 아 나 이해가 안되네? 그냥 수성하게 해줘 야 그걸 왜..왜 들어와 갑자기 갯등금없이 아니 수성하면 안되냐고 아니 나 수성전인데 왜 수성을 안하게 해줘 떠난다 그냥 대기 시간이 흐르고 있..아 흐르고 있는거구나? 아 흐르고 있는거네 흐르면 오는거네 덤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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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지만 649지만 싸울 수 있는건 500인가보네요? 649지만 싸울 수 있는건 500인가보네요? 어어어 기완 역시 쫄아버렸구만 진정한 강자를 앞에 두고 쫄아버렸어 들어와 들어와 좀 넣어놔야겠다 좀 넣어놔야겠다 자 들어가 아 좋아 어떻게 식사는 있니? 식물 더 올려라 이거 왜 안올라가는거냐 대체 아 저장량말고 식.. 식량을 좀 어떻게 못올려? 사기 보너스 이거 생산량 보너스가 식량이 아니네요 민병대로 하자 그럼 이거 취소하라고 아 이걸 일소리로 바꿔주는거구나 마크 표시라서 몰랐네 여기하면 두 개 두 번째꺼 아 이거 왜이래 사기 보너스가 필요할까? 완료합시다 아 나 이거 된 상태에서 시간 가는 거 살짝 가서 못 보고 있었네 형 막고이네 망한 줄 알고 욕할 뻔했잖아 쟤네 가버렸는데 또 혹당하는 거 아니야? 아이쌰 아 이러면 안되지 야 바로 들어갔다고? 600명? 아 웃기지마 아 아부코모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 여기도? 솔직히 말해서 아부코모 버려야지 아부코모 버려야지 와 이거 그냥 아이씨 너무하네 저거 저거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되면 다 내줘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내 게 없으면 나를 또 줄 거 아니야 성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긴 한데 좀 짜증나네요 조금 짜증나네요 아 이거는 전쟁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아예 아예 깊게 생각하면은 다 내주고 난 명성만 챙기는 게 낫거든요 어차피 저거 지금부터 보호해도 어차피 저거 지금부터 보호해도 다음 까문 엎댈 때까지 계속 보호하면은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되니까 아예 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아예 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아예 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찝찝하네 위치가 너무 지금 불편해 전쟁이 한 번씩 나는 거면 무조건 지킬 수 있는데 위도 전쟁나고 아리오 전쟁나니까 아 누가 병사 다 징집했어 이씨 병사 내가 징집해야 된다고 와 잠깐만 내 이 수많은 영지들 뺏겼죠 와 근데 너무 한 번에 밀렸다 저렇게 되면은 저 이성까지 줘야 되거든요 우생까지 뭐지 와 먹고 뺐어 이 새끼들 이거 독한 새끼들 쟤네가 절로 갔다는 거는 내 성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두 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펜카녹만 봐야 되는데 옥살 공방 지을 수 있는 점 보자 공방 제안이 풀린 건가 혹시 그리고 성이 오히려 없으면은 내가 성 달라 그랬을 때 줄 수도 있거든 순순하게 순수히 순순하대 한국어를 잃어버렸어 한국어를 잃어버렸어 여기 또 있나 도자기 공방 가면 되나 대장깐 아 이거 없네 못 만드네 여기서 두 개까지 밖에 안 되는구나 아 야 투구 좀 줘봐 42짜리 좀 음식은 좀 있네 야 저렇게 성을 날려먹었네 아 나는 그래도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바로 돌 거라고는 원래 전쟁에서 돌아갈 때 그냥 한 번에 돌아가거든요 원 머밴드 때는 이번에는 그냥 돌아와버렸어 당황스럽게 시가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을 해서 한다는 거 아니야 게임을 내가 언제까지 성환에 바뀔 수 없으니까 똑똑하다 공방이나 짓자 질 수 있으면 일단 하나를 늘려놨는데 만약 공방 제한이 풀린 거면은 벨벳도 있죠 저기 가서 질 수 있죠 이거 내 건가 공방? 아니지? 이거 보겠습니다 아 나 여기 뭐 지을지 생각도 안하고 그냥 와버렸네 어제 밤이라서 직원도 없구나 철광석을 한 번 활용해 봐야겠다 철광석을 한 번 활용해 봐야겠다 철광석으로 만들려면은 뭘로 하면 되나? 해주는 게 있나? 철광석을 수출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뭐가 있을라나? 어 달리기 진짜 빠르다 근데 이게 맞는 거 같다 더 현실적인 거 같네요 아 이렇게 이제 계속 전쟁하는 장군이면은 시청력이 엄청나게 뛰어날 텐데 이렇게 뛰어줘야지 스테미나가 없는 건 참 좋고 어? 살 수 있네? 아이고 제한이 풀린 건가 이제 막 맘대로 살 수 있는 건가? 아 대장간 지을 수 있구나 그럼 다른 것도 해보자 언제든지 와서 바꿔줄 수 있으니까 대장간은 일단 다 하죠 어디로 가야 들어갈 수 있는 거니? 공방을 하나씩 더 짓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가 아니네 이번에 완전히 이제 무한이 됐나보네 사레벨을 찍은 시점에서 그래서 사레벨 경.. 명성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공방이나 지으라고 내전하지 말고 공방이나 지으세요 아 아니네? 찰 ㅅ ㅅ 아아 나 안 지었었어 그럼? 나 자신을 추방할 수도 있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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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어우 많이 들어온다 대생장이 150원 들어오네? 하긴 여기는 변형 8000... 때에서 안정적이게 안 빠지겠다 딱 분위기가 자 자 갑시다 다 회복이 됐네요 우리 병사들 돈도 800원 가까이 있구요 만약에 여기서... 아 이스터성을 줄리가 없구나 이스터성이 내께 아닌데 뭐야 왜 덤비는 거야? 자살 희망자인가? 공격! 너희가 올 거지? 덤볐으니까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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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 대기하고 바다 칠 테니까 알아서 저기 거짓기 해봐 어이구 어이구 얘들아 안 쏘니? 쏘는 느낌이 없는데? 가자 아 숙련도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아 어디서 나무를 두 개나 부딪치고도 살아남을라 그래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투신이야 뭐야 어디서 이씨 아 영혼 같은 거였나? 아 자 빨리 빨리 밀어버려 벌써 4시간이 넘었군요 16,000원 아 혹시 뭔가 오류가 있는 건가? 부자연스러워 너무 내 생방송에다가 좋아요를 줘봐야겠어 뭔가 이상해 부자연스러워 원래 자기 생방송 보면 어떤 식으로 뜨나? 아 찾아봐야겠다 생방송도 그냥 녹화영상 보듯이 뜨나? 아 맞아 이랬지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새해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 눌렀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달라고 해서 한번 누르셨군요 저는 녹화영상에만 좋아요가 많으면 됩니다 생방송은 주면 좋겠지만 녹화를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구독하기 영상 5.1 근데 좋아요랑 싫어요랑 효과 같더라구요 싫어요가 더 압도적으로 많으면은 광고가 안 붙고 그냥 좋아요와 싫어요 그냥 똑같대요? 어 그냥 많으면은 더 높게 올라간다 그러더라구요 추천영상에 야 드디어 나왔냐? 솔직히 좀 궁금했어 디자인 똑같애 겁나 없어 보여 150원 들어가네 하나에 야 드디어 찍었다 175 버서커 도보 상태시 공격에 적용되는 속도 보너스가 증가합니다 아름답구만 검은이빨 116 검사 213 야 검사야 마력에 가는 피해량이 20% 증가합니다 구조물에 가는 피해량이 40% 증가합니다 야 둘 다 너무 좋다 이걸 선택하라고? 미쳤냐? 와 이거 너무 끌리는데 솔직히 근데 근데 말이 좋지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말이지 근데 구조물이 너무 땡긴다 오 이번에 구조물하고 뭐 다음에 또 하면은 그때 바꾸던가 해야겠다 아 너도 올라가긴 하는구나 내밀으면 진짜 안된다 너 시비야 아직도 싸우고 있긴 한거냐? 와 와 넌 힘 너무 역겹구요 8.7인데 98이라니 나 근데 얼마 안남았다 275도 보다보니까 느끼는건데 야 성에 들어가면 도시에 들어가면 살텐데 왜 죽기위해 구속을 향해 가는거지 자신 있는건가? 아 아 반인이 지원병이네 50명밖에 없는 주제에 50명밖에 없는 주제에 가자 아 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뭐하지? 내일은 진짜 마블 한번 쉬고 다른 게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하지 진짜 할 게 없네 야 솔직히 아크 시참 됐으면 난 시참 했을 텐데 꽤 오래 뭔가 있을 거야 계속 스팀 뒤져보고 있는데 마땅히 할 게 없네요 심리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인프리! 뿜이! 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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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아 뭐야 서로 서로 기병들이 날뛰고 있어 와 나 진짜 튼튼하다 데미 3 들어오네 구조물에 가하는 걸로 해서 275를 찍은 다음에 성문을 때려 부셔야겠다 성문 부서질 것 같은데 거의 진짜 아니면 중보병만 데려가서 성문 때려도 부서질 것 같고 근데 이 이상 좋은 장비가 없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당신 자유요 넌 자유지 아 85,000 펜카녹 너무 먹고 싶다 펜카녹 먹으면 진짜 끝나는 건데 뭐 원성? 펜카녹 먹으면 저 나라는 끝나지 그냥 분위기 상극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에 그니까 공격할 때 같이 때려서 먹느냐 아니 뭐 그냥 뭐 어떻게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반란을 여기서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병사가 많이 깨졌다가 막 부활했다 이러는데 그래도 베이스가 안 깨지네요 참 좋아 이런거 보면 꽤 많이 죽지 않았나 특급사수 41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아직 50까지는 왔다갔다 한다 오우 야 한번 세게 이겼나 본데 그렇지 그러면 나 펜카녹 노려도 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근데 이거 지면은 또 와장창인데 와 여기 많다 아부코모 아부코모는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딱 싸울 수 있는 시기인데 어떻게 뭐 노려야 되나 노릴 거 있나 야 검사야 빨리 안 virtually 안oule을 빨리 안 차냐 사아라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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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거 같다 잡을거 같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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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징집질이야 가자 반이 반이 징집병이네 아주 그냥 오늘 이녀석으로 마지막 전투로 갈 무리 해야겠네요 오늘은 솔직히 발전된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것저것 얻은거죠 돈 얻구요 돈이 대표적이네 그리고 관계도가 조금씩 생겼죠 빨리 반란 일으켜보고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원거리가 없구만 이놈들 자 얘들아 와라 중보병 경험치 빨자 경험치를 먹을 시기야 어 둘 맞는거 같은데 어 둘 맞는거 같은데 나 아프다 나 아프다 복수해줘 어 하나도 안죽었어 대박 잘했다 잘했다 10만원으로 마무리하나보다 아 근데 나 오늘 썸네일이 없어 이러면 안돼 생각보니까 나 저번아랑 썸네일 똑같은거 써야 돼 이러면은 이러면 안돼 썸네일 썸네일감 먹잇감을 찾아야돼 내가 너무 생각머리가 없었다 지금 지금 우리클램 깡통만 둘 더 있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썸네일 얼굴만 잘라붙여 징그럽게 하하하하 아 참 이거 우리 애들 이번 이긴거치고는 딱히 다 살아있군요 좀 유명한 놈을 좀 만나봐야겠다 이 나라의 왕 왕국의 왕 데르트허트 나 데르트허트랑 적이라 그러지 않았나? 잠깐만요 내 개인정보 어떻게 받지 방금? 배너로드 오늘 심혈 모바일 게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어딨는건지 안나오나? 아 여깄네 옥스알 근처에서 목격됐어 내가 너랑 엄청 사이가 안좋구나 만나봐야겠구만 히든핸드가 왕국을 떠났습니다 아 배너로드를 쉬고 모바일 게임을 할거냐구요? 모바일 게임 안합니다 이제 오바일 게임을 할 그 애플레이어가 아 맞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대면해야죠 애플레이어를 한번 보고 요즘 애플레이어가 굉장히 그게 있던 욕을 많이 먹더라구요 중국 그게 막 해서 하면 뭐 문제 생긴다고 난리던데 저 찾아보긴 했거든요 저 배너로드 하기 전에 그 디소체 하라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디소체도 하라고 많이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이 위색이 어딨냐 왕은 이왕 이름 뭐 이름 뭐였지 데스노트였나 뭐였지 너? 아이 원론 꺼져 데르트허트 데르트허트 어딨어 요즘 모바일 게임 어떤가요? 아직도 양산형 게임이 좀 많나요? 궁금하네요 아 데르트허트 어딨는지 뭐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거야 와 야 뭐야 야 워밴드랑 똑같잖아 뭐야 그래픽 왜 이렇게 저렴해 뭐야? 워밴드에 있는 거 그냥 이식히 왔나? 뭐야? 그냥 워밴드 아니야 그냥? 왜 이렇게 익숙하지? 처음 오는덴데? 우리 왕은 와이프도 없나? 그렇죠 Bacon 많아지는 추세라면 무슨 말인가요 그냥 양산형 게임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럼 모바일을 컨텐츠 짜다 의미가 없죠 저번에 예전에는 너무 양산형 게임이 늘어나서 처음엔 좀 그런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했었는데 너무 늘어나서 이제 할게 없어가지고 유료 게임들 막 사서 했었는데 유료 게임에서 조차도 양산형 게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할게 없었죠 너 진짜 마노라도 없니? 어떻게 된거니 올라가보자 아니 위는 잘 만들었구만 아니 지금 징집 석궁병 주제 여기서 뭐하는건가 군 총사령관인 줄 알았네 뭐하는 짓인가 청소나 하기 옆에서 우리 왕은 우리의 킹은 어딨느냐 누가 쌀포대로 길을 막았느냐 달리기 겁나 빠름 아 모바일 게임 재밌게 어떻게 좀 그런 뭐 그런 그런게 좀 있으면은 어떻게 모바일 게임도 컨텐츠로 하면 좋은데 모바일 게임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모바일 게임 조회수가 진짜 잘 나와요 나는 솔직히 모바일 게임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하겠다고 징징 냈었는데 아 근데 또 얘네는 물어보자 루칸드야 어? 나 너로 할래 너가 좀 쎄보인다 야 아 고개 돌리지마 김치 떡바로 봐 그렇게 먼 딴 데 보지마 쫄아서 먼 데 본 것 마냥 보지마 그렇지 그렇지 하늘 보지마 마약중독제 같잖아 그래 정, 정면으로 그렇지 눈썹을 가리면서 눈꺼풀에 투구의 끝선이 닿는 아는 안되네 얘는 쓰레기네 너 뭐 달라는 거냐? 나 뭐 질문도 못해 이 게임은? 왜 전엔 됐잖아 뭐 물어보고 그런 거 됐잖아 뭐가 문제야 아니 왜 질, 야 어 왕 어딨는지도 못 물어보네 아 너무 게임이 지금 잠시 그럼 너를 썸네이로 쓰겠구요 주인공이 된 걸 영광으로 알아 다른 사람들은 너라는 NPC가 있는지 이름만으로만 알고 있을 거야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테고 하지만 내가 저 녀석의 얼굴을 찍어줌으로써 무슨 자신감으로 50명씩 들러붙는 거죠? 페리를 피해 도망가는 중 페리가 누군데 얘? 440명인데 50명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고? 그래라 그럼 병신들인가? 뭐지? 귀신인가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야 자꾸 궁금하다 따라가보자 와 뭐야? 뭐죠? 오 야 잠깐 뭐 깜짝 놀랐잖아 쿠자이트 아 됐어 여기가 물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지 어 역회도 있네 골칫거리 용병단 들어가서 구경 좀 하자 아 어밴드의 향기가 난다 집정관이야? 미니게임도 있네 미니게임도 있네 진짜 뭘 원하는 아 야 2만원 내놔 봐 어떻게 생각해? 2만원을 내놔 그냥 뒤지기 싫으면 안녕? 어 탈모가 심하게 왔구나 야 여기다가 레이저 맞은 것 같다 어? 아냐아냐 너의 도움을 도와줄 생각은 없네 가겠네 아 이거 비터지게 싸고 있죠 어떻게 저렇게 3명이서 저렇게 욕해가지고 다 죽일 수가 있지? 0명인데 왜 덤비는거지 어떻게 덤빌 수 있는거지? 헥 잡아먹힌가 뭐 아하 게임 개이상해졌네 진짜 뭐야 자기 3명인데 저거 돌진해가지고 죽인다는게 말이 돼? 말이 안되잖아 혼자 있는데 저 400명만 돌진해가지고 400명이 도망다녀 개어이 없어 열심히 그고와 치고 있으시게 다른 내 성으로 가겠네 아 이 성이 잘 맞아주는 덕분에 내 성은 안전하다 이거 내주죠 그냥 뭐 있어 이거 저 우성 우생성에 있는 병사를 데려와서 옮겨야겠어 여기다가 너무나도 옳은 판단이야 너무나도 옳은 판단이야 너무나도 옳은 판단이야 아 불지어 옮겨놓고 데려오죠 좀 성에 있는거 성을 내줍시다 여기 있는 땅을 지키러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는 땅을 비워줌으로써 전선기지를 이쪽으로 땡겨놔서 좀 안전하게 내가 파밍할 수 있게 해놓고 저길 더 튼튼하게 만들고 펜카녹을 내가 먹고 반란을 일으킨다 뭐 이런 발상으로 가죠 떨어져 있는거 건드려놨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병 빌맨 석궁병 불지어 창병 보병 경보병 석궁병 민병대 창병이 있네 너무 쓰레기다 민병대의 한계로구만 징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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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자 가겠네 얘 알아서 먹히겠지 이러면은 갑시다 좀 더 빼놓고 얼굴 그랬네 이러면 여기는 튼튼해졌구요 솔직히 여기는 이 녀석을 옥스칼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건 지킬 수 밖에 없죠 이거 자리싸움 하느라고 분명 댐지 이리로 다 갈겁니다 내 생각엔 이거 잘못 만들었어 일로 가면 안돼 이거를 먹던가 어 어 이거를 먼저 먹게 해야돼 이거를 지금 씹고 지나가서 이걸 하겠다고 이건 내 생각에는 이게 공성을 하면은 많이 불리하다고 판단된 성인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난공불락의 성인자고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뜬금없이 먹을리가 없지 일로와서 저거 먹고 절로와서 이거 먹고 잘못됐어 이거는 그리고 아 여기다가 여기에 저기 도시가 있으니 성이 있으니까 여기쯤에다가 성 하나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런데다가 비오니까 너무 뜬금없이 옥스칼 바로 옆을 쳐버리잖아 이건 조금 부담이 되네요 여러 여러 의미로 반영도가 떨어지고 있네요 어 이것만 무사하면 돼 공성무이 개발하면 어떻게 된겨 자자자 어차피 돈 남아 도니까 오천원인가 만원인가 만원 주겠네 빨리 지어보시게 흐흐 식량 민병대 훈련 민병대 받으시고 이렇게 갑니다 만원 주는거는 그냥 가져가네 내가 완료 안 눌러도 상남자네 어 포로 좀 팔아야겠다 펜카녹을 먹으면 여긴 너무 나한테 좋은 땅이 되고 너무 안쪽으로 하면 위험할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영주를 막 데려와가지고 지금 완전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내 생각에 이거 완전히 게임 풀리거든요 거기서 단순 작업이 되는거죠? 계속 이제 뭐 봉성하고 수성하고 불안하다 수성이 너무 위험해 이거 완전 내준 다음에 뺏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수성이 너무 위험해졌어 어찌됐건 이렇게 했구요 어 저번이랑 또 달라졌네요 저번에는 여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까 했는데 아니 이쪽 길이 너무 지름길이잖아요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여기 역시 내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쳐들어오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막이 되어줄 어디서 베르크산트 성이 있으니까 여기도 최단 로트로 공격이 가능하고 여기를 오히려 내가 먹는 위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여기서 발라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히려 펜카녹에다가 공방 찍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일로 때리고 일로도 병사에 이동할테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는거죠 어떻게 될지는 다음에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170은 너무 적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라서 한 200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이 티어가 올라가야지 게임이 될 것 같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내일은 다른 게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